그는 말만이 아닌 실천을 젊은 날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봉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 자기의 모든 정력을 쏟아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결국 법률을 제정하는 고등법원의 제2부라면 유익한 일을 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신껏 정확하게 처리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에서 자기의 의도를 만족시킬 수도 없었거니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불만은 옹졸하고 허영심감한 직속 상관과 충돌할 때마다 커져갔으며 결국 그는 고등법원에 제2부를 나와 대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심원은 훨씬 나았으나 그 불만은 계속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항상 다르고 진실과 현실이 전혀 상반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곤 했다. 대심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친척들의 주선으로 시종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요직에 앉게 해준 이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돌아다녀야만 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직무의 합리적인 구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현재의 그로서는 관청 근무를 하고 있을 때보다 더욱 잘못된 것을 느꼈으나 그를 요직에 앉게 해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것과 또 그것이 자기의 비열한 근성을 만족시켜 주었으므로 이 지위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일이 결혼의 경우에도 일어났다. 사회적인 관점으로 봐 매우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그가 결혼한 중요한 이유는 그가 만약 결혼을 거절한다면 신부와 이 결혼을 추선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명문가의 귀수와의 결혼이 자기 자만심을 북돋아서 그에게 큰 만족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 결혼은 관청 근무나 시종관의 일보다 더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첫 아이를 낳자 아내는 단산하고 호화로운 사교생활로 들어갔다. 자연히 그도 아내와 더불어 그런 사회로 말려 들어갔다. 그녀는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고 남편에게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남편의 생활을 망쳐놓고 자신 또한 체력의 소모와 피로감 속에서도 여전히 그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런 생활을 청산하려고 했지만 친척과 친지들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아내의 생활관 앞에서는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길게 금발을 늘어뜨리고 언제나 다리를 드러내고 있는 어린 딸이 그에게는 남의 집 아이처럼 생각되었다. 특히 그가 희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양육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생각은 더했다. 부부간에는 몰 이해가 깔려 있었으며 서로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냉전이 계속되었다. 그에게는 가정생활이 무엇보다 괴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란 근무나 궁중의 지위보다 훨씬 잘못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여러 조건의 압력 때문에 정직한 인간도 작은 허위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그 불합리한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작은 허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를 커다란 허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항상 수심에 차있었다. 또 그는 마음 속에 그러한 허위가 뿌리도 박히기 전에 절친한 친구 네울러도프를 만나자 순수했던 옛날의 자기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네울러도프 역시 이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으나 어느 쪽도 만날 기회를 마련하지 않아 네울러도프가 페체르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했다. 네울러도프가 집에 돌아오자 문지기는 다소 냉소하는 듯한 표정으로 어떤 여인이 그에게 써놓고 간 편지를 주었다. 그 편지는 슈스토바의 모친이 쓴 것이었다. 그녀는 딸의 은인이며 구원자인 네울러도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왔었으며 바실리에프스키 오가 자기네 집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과 그것이 베라 에프레노보 문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연이었다. 또 한 통의 편지는 네울러도프의 옛 친구인 보가뜨 이레프로부터 온 것으로 네울러도프는 분리파 교두를 위한 그들 이름의 청원서를 직접 황제에게 내달라고 이 친구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직접 황제에게 내겠으나 네울러도프가 직접 이 사건의 담당자에게 부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씌어 있었다. 네울러도프는 이번 베체르부르크에 머무는 최근 며칠 동안에 받은 인상으로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심정에 빠져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세운 모든 계획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환멸을 느끼게 마련인 청년 시절의 공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베체르부르크에 온 이상 계획했던 일을 실행해 옮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선 내일은 보카뜨 이레프를 방문한 후 그의 충고대로 분리파 교도의 사건 담당자들을 방문하려고 마음먹었다. 그가 분리파 교도 사건의 청원서를 읽고 있을 때 백작부인 까제리나 이바노부나의 하인이 들어와 차를 마시러 2층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였다. 네울려도프는 이모가 있는 방으로 갔다. 그는 창밖에 있는 마리에뜨의 마찰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고 미소까지 떠올랐다. 마리에뜨는 모자를 쓴 채 여러 가지 빛깔이 섞인 화려한 옷을 입고 찻잔을 든 채 백작부인 옆에 앉아있었다. 네울려도프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마침 마리에뜨가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지 백작부인은 뚱뚱한 몸을 흔들어대면서 웃었다. 마리에뜨는 장난기 있는 표정에 웃음을 담은 입을 움직이며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상대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네울려도프는 인사를 하고 두 사람 옆에 앉았다. 그가 마리에뜨의 경박한 태도를 탓하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불만스럽고 진지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곧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얼굴 표정뿐 아니라 기분까지도 일변해버렸다. 그녀는 갑자기 자기 생활에 불만을 품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 같은 진지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기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네울려도프가 빠져있는 것과 같은 기분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네울려도프에게 일이 잘 진행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시몬에서의 실패와 셀레닝과 만난 이야기를 했다. 아 정말 결백한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기사예요. 참으로 결백한 분이라고요. 두 부인은 사교계에 알려져 있는 셀레닌의 별명을 불러가며 말했다. 부인은 어떤 분이죠? 네울려도프가 물었다. 부인요? 글쎄 남편을 이해하는 편은 아니지요. 그건 그렇고 그분도 기각에 동의하셨다고요? 정말인가요? 무서운 일이군요. 그 여자가 안 됐군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그녀의 주선으로 석방된 시스토바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그녀에게 사의를 표한 다음 그 여제수와 그녀의 가족이 아무 도움 없이 고생을 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말하려고 하자. 그녀는 서둘러 자기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는 그의 말을 막았다. 남편이 그 여자를 방면하라고 말했을 때 저도 흠짓했어요. 제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감금했던 것일까요?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백작 부인 백작 부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마리에뜨가 조카에게 아양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유쾌했다. 하인이 손님이 왔다는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손님은 백작 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자선단체의 비서였다. 지겨운 손님이 오셨군. 곧 만나고 올 테니 마리에뜨 이에게 차 하나 권해주세요. 백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젠 걸음으로 나갔다. 마리에뜨는 장갑을 벗었다. 넓적한 손에 보석 반지를 낀 약 손가락이 번쩍번쩍 빛났다. 드시겠어요? 그녀는 새끼 손가락을 묘하게 뻗치면서 은 주전자를 들고 말했다. 그녀는 진지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훌륭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나라는 인간과 내가 처한 상황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말을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없었으며 또 있다 해도 지극히 애매한 것이었다. 그러나 네울러도프에게는 그 말이 진실하고 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처럼 여겨졌다. 네울러도프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의 기분과 당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당신이 하신 일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나는 당신께 간복했어요. 뭐 그러실 일은 못됩니다.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건 문제도 안 돼요. 전 당신의 마음도 그 여자의 마음도 이해해요. 정말 훌륭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귀의 얼굴에 떠오른 불쾌한 기색을 보고 그녀는 말을 끊었다. 하지만 당신은 감옥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공포의 고통을 보신 나머지 마리에뜨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끌려는 생각에서 그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일을 추측하면서 말했다.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생각하시죠?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아끼 사람들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인은 자신의 운명을 불만스러워하십니까? 제가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이 물었다. 저는 만족해야 할 처지의 여자이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 양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울러더프는 그녀의 속임수에 완전히 말려 들어가며 말했다. 네울러더프는 뒷날 그녀와 얘기한 것을 여러 번 상기하고서 수치심을 느꼈다.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자기의 흉내를 낸 데에 불과했던 그녀의 말과 시골에서 받은 인상을 이야기할 때 감동하여 주의깊게 듣고 있었던 그녀가 가증스러웠다. 백작 부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둘도 없는 친구인 것처럼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은 당국의 불법과 사람들의 고통과 농민들의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하고 묻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그리고 성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형태를 이루며 서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바리에뜨는 떠나면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그에게 말하고 또 중대한 일이 있으니 내일 밤에는 잠깐만이라도 극장에 와달라고 했다. 또 언제 뵐지 모르잖아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그리고 보석 반지로 뒤덮인 손에 장갑을 끼웠다. 내일 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울러더프는 약속했다. 그날 밤 네울러더프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슬로바의 일 대심원의 판결 어느 곳이든 그녀를 따르겠노라고 결심한 일 토지 소유권을 포기해버린 일들을 생각했다. 별안간 또 언제 뵙게 될지 하던 마리에뜨의 얼굴과 한숨 눈길 그리고 미소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시베리아로 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자문해 보았다. 커튼을 통해서 보이는 베체르부르그의 밤은 밝았으나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막연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혼란에 쌓여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서둘러서 계획했지만 그것을 실행할 힘은 없다. 좋은 일을 하고 돌아서서는 후회하고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수와 절망에 잠겨버렸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는 트럼프 노름에 참패한 뒤 경험했던 것 같은 괴로운 잠에 빠져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네올려도프가 눈을 뜨면서 느낀 것은 어제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즉 카츠샤와 결혼하는 것과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모두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예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쁜 행위야 없었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었다. 나쁜 행위는 개선해 나갈 수도 했으나 좋지 못한 상념은 좋지 못한 행동의 모체로 되는 것이다. 아침에 어젯밤 자기의 생각을 되살려보고 네올려도프는 잠시나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베체르부르크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아침부터 바실리에프스키 섬에 슈슈또바를 방문했다. 슈슈또바의 방은 아파트 2층에 있었다. 네올려도프는 뒷문으로 돌아가 가파른 계단을 오른 뒤 음식 냄새가 풍기는 후 지근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후덥 지근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안경을 쓴 나이 많은 여자가 붓두막 앞에서 남비 속을 휘젓고 있었다. 누구를 찾으세요? 그녀는 안경 너머로 물었다. 네올로도프가 이름을 대기도 전에 노파의 얼굴에는 기쁜 표정이 감돌았다. 어머 공장님이시군요.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그녀는 내쳤다. 왜 뒷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신데 전 그 애의 어미랍니다. 딸을 아주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네올로도프의 손에 키스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어제 댁을 방문했지요. 동생이 자꾸 졸라대서 동생도 여기 있어요. 자 이리 오세요. 휘젓도바의 모친은 네올로도프를 안내하여 좁은 문과 어두 컴컴한 복도를 지나면서 말했다. 제 동생은 꼬르닐로 말하고 하죠.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되지만 그녀는 방문 앞에 멈춰서서 속삭이듯 말을 계속했다. 정치운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좋은 애예요. 휘젓도바의 모친은 네올로도프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안의 소파에는 줄무늬에 무명옷을 입은 처녀가 앉아있었다. 모친을 닮은 창백한 얼굴에 고수머리가 구비치고 있었다. 빠진 편에는 콧수염을 기른 청년이 안락의자에 앉아있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에 열중해 있었던 모양으로 네올로도프가 방안에 들어섰을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 보았다. 리다 네올로도프 공장님이시다. 처녀는 벌떡 일어나 손님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럼 바로 당신이 베에라 에프레모브나가 부탁하던 그 위험한 아가씨군요. 네올로도프가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네. 리지아는 고운 일을 어린아이처럼 곱게 웃으며 말했다. 실은 아주머니가 무척 배꼽 싶어 하셨죠. 아주머니? 그녀는 문쪽을 향해 상냥하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불렀다. 베에라 에프레모브나는 당신이 체포된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이쪽으로 자 앉으세요. 리지아는 청년이 앉았던 좀 낡기는 했으나 폭신폭신한 안락의자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쪽은 사촌오빠인 자하로프예요. 리지아는 네올로도프가 청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소개했다. 청년은 리지아처럼 선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했다. 네올로도프가 앉자 그는 창가에 있는 조그만 의자를 옆에 놓고 앉았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16살쯤 되어 보이는 중학생이 들어와 말없이 창가에 앉았다. 베에라 에프레모브나는 아주머니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구랍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고 리지아가 말했다. 이때 옆방에서 쾌활하고 현명해 보이는 여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지아와 나란히 소파에 앉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베라는 어떻게 지내죠? 만나 보셨어요? 잘 참고 있는지요? 별로 불평은 하지 않더군요. 하고 네올로도프는 말했다. 그리고 원기도 왕성 하던걸요? 역시 베로치카다운 말이군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 여자를 잘 이해해야 해요.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언제나 남을 위해 일해왔을 뿐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더군요.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부탁이 없었어요. 다만 조카 슈토바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그 애는 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리지아가 말했다. 아주머니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 서류를 맡았을 거예요. 내가 더 잘 아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고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네올로도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서류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때 전 집을 비웠기 때문에 이 애 한테로 가져왔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가택 수색을 당해 서류가 발견되고 이해가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류를 받고 문책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리지아는 황급히 말했다. 네가 자백 했다는 게 아니야. 아주머니는 반박했다. 미친이 잡혀간 것도 제 탓이 아니에요. 리지아는 얼굴을 붉히면서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얘기 그만해라 리지아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왜요? 전 말하고 싶어요. 리지아는 얼굴을 붉힌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제도 그 얘기를 하니까 흥분하지 않았니? 걱정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어머님 나는 침묵을 지켜왔어요. 그 사람이 두 번이나 아주머니와 미친에 대해서 물었지만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때 베트로프가 베트로프는 탐정이고 헌병인데 지독한 악당이에요. 아주머니가 네일로도프에게 조카의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때 그 사내가 리지아는 조급하게 말했다.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건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이 말만 한다면 죄 없는 사람들을 석방할 수 있다. 혹시 이유 없이 그 친구들을 고생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사나이는 그래 좋다. 내가 하는 말을 부정하지 마라. 하고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미친의 이름을 지적했어요. 그만둬라. 하고 아주머니는 말했다. 아주머니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글쎄 그 이튿날 옆에 감방에 있던 동료가 알려주었는데 미친이 잡혀갔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미친을 밀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 젊은 사람에겐 독방 생활이란 무서운 것이에요. 아주머니는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네올로더프는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혁명가에게는 오히려 휴식체가 된다고 말하더군요. 법을 시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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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죄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든가 난폭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나쁜 음식을 먹게 된다든가 공기가 나쁘다든가 하는 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받는 정신적 타격이 문제예요. 당신도 경험이 있습니까? 네? 두 번 들어갔었지요. 상냥 하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머니는 말했다. 처음엔 아무 죄 없이 잡혀갔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스물두 살 때 였습니다. 내게는 어린 것이 하나 있었고 더구나 임신 중이었지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어린 것과 남편과 헤어져 있다는 것이 여간 괴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건 취급을 당했을 때 느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딸에게 작별인사를 하려는데 빨리 마차에 오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물었더니 가보면 알게 된다더군요.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신문을 하고 옷을 벗기고 번호 달린 제수복을 입혀서 감방에 집어넣고는 자물쇠를 잠그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헌병 장교가 나를 신문하면서 담배를 주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좋아하는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어미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격리시켜 이런 곳에 가두는 것일까. 그들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과 인간을 믿고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지경을 당하고 보면 결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을 믿지 않게 되고 성격도 삐뚤어지더군요. 그녀는 말을 맺고 빙그레 웃었다. 이 편지는 일부러 봉하지 않았으니까 한 번 읽어보신 다음 전해 주시든지 찢어버리든지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네일로도프는 편지를 받아들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편지를 읽지 않고 부탁받은 대로 봉해서 전해 줄이라 결심했다. 네일로도프를 베체르부르크에 있게 한 최후의 용건은 분리파 교도들 문제였다. 그는 이 사건의 청원서를 연대시절 동료였던 보카뜨 이레프의 손을 빌어 황제있게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침에 보카뜨 이레프를 방문했다. 마침 주인은 출근 전이었다. 보카뜨 이레프는 작은 키에 딱 벌어진 몸집의 사나이였으며 친절하고 정직한 자유주의자였다. 이러한 성격인데도 그는 황제와 그의 일가를 사랑했으며 최상의 생활을 하면서 좋은 면만을 보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전혀 개의하지 않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코 남을 비난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소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치우고 껄껄 웃어댔다. 처세를 위해 그런 것은 아니고 원래 그의 성격이 그러하였다. 마침 잘왔네. 아침 식사는 어떻게 했나? 앉게. 훌륭한 비프 스테이크지. 나는 실속 번호일세. 하하하. 포도주라도 한잔 하세. 그는 붉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병을 가리키며 고함치듯 말했다. 자네 일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야. 청원서는 곧 올릴 테니 문제없어. 그보다 먼저 또뽈로프한테 가보는 것이 어떨까? 또뽈로프라는 이름의 네울르도프는 눈살을 찌푸렸다. 모든 일이 그에게 달렸지. 황제도 그에게 물어볼 테니까 마찬가지일세. 어쩌면 그가 자네 부탁을 들어줄지도 모르네. 자네가 권한다면 그러게. 그런데 뺏째르부르크의 감상은 어떤가? 하고 보가띠레프가 외치듯 말했다. 체면술에 걸린 듯한 느낌일세. 하고 네울르도프는 말했다. 체면술에 걸려? 보가띠레프는 대묻고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먹지 않겠나? 마음대로 하게? 그는 넵킨으로 입을 닦았다. 그럼 가보겠나? 그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주게. 내가 내지. 그럼 신뢰하겠네. 가봐야겠어. 같이 나가세. 네울르도프는 만족을 느끼면서 보가띠레프에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신선하고 쾌활한 느낌을 간직하면서 그와 작별했다. 이 방문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네울르도프는 보가띠레프의 권고로 또뽀로프를 만나러 갔다. 네울르도프가 응접실로 안내되었을 때 또뽀로프는 서재에서 귀족 출신의 여자 수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정교로 개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서부 지방의 우니아뜨 신도들 16세기 말 히랍정교와 카톨릭을 합한 종교의 일파 사이에서 정교를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네울르도프에게 관리가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다. 불리파 교도 사건으로 황제에게 청원소를 내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자 그는 청원소를 볼 수 없느냐고 했다. 네울르도프가 청원소를 내어주자 관리는 서재로 들어갔다. 베일이 달린 수건을 쓰고 검은 옷자락을 늘어뜨린 여자 수도사가 하얀 손을 모으고 손가락 사이에 묵줄을 늘어뜨린 채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도 네울르도프에게는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다. 한편 똑보로프는 명확하고도 힘차게 씌어진 청원서를 읽고 불쾌함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만일 이것이 황제 패하에게 보여진다면 오해를 받게 될 염려가 있다. 그는 네울르도프를 들어오도록 일렀다. 똑보로프는 이 분리파 교도의 사건을 기억했다. 전에도 그는 그들의 청원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정교에서 이탈한 그리스도 교도들은 처음에는 서류를 받고 재판에 해부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때 주교파 현지사는 그들의 결혼을 비합법적이라는 이유로 부모 처자를 격리시켜 벽지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똑보로프는 이 사건이 처음 자기에게로 넘어올 때 이를 생각해냈다. 그는 그때 이 처분을 중재할 것인가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이들 농민의 가족을 추방하라는 명령은 해로울 것이 없었지만 종전대로 그들을 놓아두면 다른 주민까지 정교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구나 주교의 주장도 있고 해서 그는 이 사건을 내버려 두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올로도프가 유력한 후원자로 나타나서 이 사건을 황제에게 청원하게 될지도 모르며 외국신문에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그는 곧 용권으로 들어갔다. 나도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명한 것을 보고 이 사건을 상기했습니다. 그는 청원서를 네올로도프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즉이 이 사건을 상기시켜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 관리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네올로도프는 네올로도프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불쾌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곧 이 처분을 철회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고 네올로도프가 물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정직함과 자기의 말을 보증하려는 것처럼 그는 자신있게 말했다. 바로 명령서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앉으십시오. 네올로도프는 선채로 이 남자의 머리통과 재빨리 움직이는 심줄이 도드라진 손을 바라보면서 만사에 무관심한 이 사나이가 왜 이 일을 서두르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애써 일을 도와주려는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일까? 이제 됐습니다. 도포로프는 서류를 봉하면서 말했다. 이 일을 의뢰인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대체 왜 고생을 해야 했을까요? 도포로프는 고개를 들고 네올로도프의 물음에 만족한 듯 빙긋 웃었다.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지나치게 열중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만연되고 있는 신앙에 대한 무관심에 비하면 별로 두려울 것도 없으며 또한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왜 종교의 이름으로 선의 첫째 요구를 침해받아야 합니까? 가족을 떼어놓는다든가 하는 도포로프는 네올로도프의 말이 철없다고 생각하는 듯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올로도프가 뭐라 하든 도포로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두 편협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럼 신뢰해야 겠습니다. 도포로프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올로도프는 악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곧 그것을 후회하였다. 국민의 이익 그는 도포로프의 말을 되뇌어보았다. 자신의 이익일 테지. 자기만의 이익. 정의를 수립하고 신앙을 지지하며 국민을 계몽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기해보았다. 술을 밀매했다고 처벌을 받은 시골 안학래 절도범 청년 불황자 방화범 행령죄로 기소된 은행가 그리고 아무 죄 없이 필요한 정보를 캐려하여 투억된 리지아 정교를 침해 정교를 침해했다는 불리파 신도 입헌 정치를 했다고 투억된 구르기 비치 니을려도프의 머릿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결코 정의를 침해했기 때문도 아니며 불법 행위를 해서도 아니며 다만 관리나 부자들이 민중들로부터 긁어모은 재산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가 되었다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이치를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니을려도프에게는 극히 간단 명료하게 생각되었으나 오히려 간단 명료한 것이 니을려도프를 망설이게 했다 그같이 복잡한 현상이 이처럼 간단하게 매듭지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 법률 신앙 신이라는 말들이 모두 단순한 말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야비한 탐욕과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니을려도프는 그날 밤 베체르부르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극장에서 마리에뜨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므로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한 것임으로 가기로 했다 나는 이 유혹에 대항할 수 있을까 그는 조금 장난기 섞인 기분으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시험해보자 그는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계속 상연되는 동백 부인의 제2막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극장에 도착했다 극장 극장에서는 애국서원 프랑스 여배우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장면을 새로운 연출법으로 연기하고 있었다 극장은 초 만원이었다 마리에뜨의 지정석을 묻자 곧 정중히 안내해 주었다 복도에 서있던 하인이 정중한 태도로 문을 열어주었다 좌석에는 마리에뜨 애에도 붉은 오페라 애투를 입고 크고 묵직하게 머리를 틀어올린 키브인과 두 사람의 남자가 앉아있었다 마리에뜨의 남편은 베브리코에 엄격한 표정을 하고 군인답게 가슴이 벌어진 키가 크고 잘생긴 장군이었다 또 한 사람은 금발의 대머리였으며 구렛나룻을 기르고 턱수염을 깨끗하게 깎은 남자였다 아름답고 정숙한 마리에뜨는 목과 어깨를 드러낸 야의 복을 입어서 복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내려간 탐스러운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목덜미와 어깨 중간에 까만 사마귀가 하나 보였다 그녀는 곧 네울루도프를 발견하고 자기 뒷좌석을 부채로 가리키면서 의미심장한 눈매로 웃었다 그녀의 남편은 침착한 태도로 네울루도프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자기는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주인이며 소유자라는 의식이 역력했다 여배우의 독백이 끝났을 때 극장하는 박수소리로 떠나갈 듯 했다 마리에뜨는 비단 드레스의 자락을 가볍게 여미면서 뒷자리로 와 남편에게 네울루도프를 소개했다 장군은 여전히 눈으로 웃으면서 반갑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앉았다 오늘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인과 약속을 했기에 마리에뜨를 바라보면서 네울루도프가 말했다 저야 괜찮지만 저 훌륭한 여배우만은 보셔야 하잖아요 마리에뜨는 말했다 마지막 장면은 참 훌륭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감격스럽지 않군요 네울루도프는 말했다 오늘 나는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으니까요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남편은 귀 기울여 듣고 있었으나 차츰 비웃는 듯한 미소가 짙어갔다 나는 오랫동안 수감되었다가 겨우 방면된 여자의 집에 갔다 왔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렸더군요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 처녀 이야기예요 마리에뜨가 남편에게 말했다 그렇습니까 석방이 되어서 나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골적인 비웃음을 띠면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담배를 피우고 오겠습니다 네울루도프는 마리에뜨가 무슨 말인가 할 것이 있다고 했던 말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었으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농담쪼로 연극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었다 네울루도프는 마리에뜨가 자기를 초대한 것이 빼옥적인 저녁 화장을 한 아름다운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쾌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매스꺼운 생각이 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애모가 지금 네울루도프에게 매력을 주었지만 그 매력 밑에 숨겨진 그 무엇을 알 수 있었다 마리에뜨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목숨을 희생으로 자기의 명예를 쌓아올린 남편과 살면서도 그런 일을 전혀 아랑곳 않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여자가 어제 말한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녀 자신도 몰랐지만 여하튼 그녀가 바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연정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매혹되기도 했으나 동시에 불쾌하기도 했다 네올로더프는 돌아가려고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와 거만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네올로더프는 열린 문인 채 닫히기도 전에 복도로 나와 극장을 나섰다 오스크바로 돌아오자 네올로더프는 우선 대시몬이 재판소의 판결을 시인했으므로 시베리아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슬픈 소식을 마슬로바에게 전하기 위해 감옥의 부속병원으로 서둘러갔다 변호사가 작성한 황제 앞으로의 청원서에 마슬로바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었으나 그는 희망을 걸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 청원의 승소를 바라지 않았다 시베리아에서 위영수나 도영수들과 생활할 것만을 생각했고 만일 마슬로바가 석방된다면 자기의 생활과 마슬로바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는 미국 사상가 도로의 말을 상기했다 미국의 농로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무렵 농로제도가 합법화되는 나라에서는 정직한 시민이 몸을 의탁할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감옥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베체르부르크 행 이후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 현재 현재 러시아에서 정직한 사람이 몸을 의탁할 유일한 장소는 감옥뿐이다 병원 수인은 그가 네울노도프임을 알자 마슬로바가 이미 병원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 어디로 갔소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왜죠 하고 네울노도프는 물었다 그런 여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각하 수인은 경멸하듯 엷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조수에게 추파를 던졌기 때문에 병원장이 돌려보냈던 거죠 네울노도프는 그녀의 사고방식이 그토록 자기와 다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뜻하지 않았던 불행한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 되었다 참으로 괴로웠다 처음 들었을 때 치솟았던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정신상태가 달라져간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우스꽝스럽기만 했다 자기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도 비난도 눈물도 교활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 만났을 때 구제할 수 없는 타락의 징조를 그녀 속에서 보았던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아직 그녀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나는 비로소 해방된 것이 아닐까 그는 참은했다 그러나 그녀를 버린다면 그는 두려웠다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결심을 하자 그녀는 그냥 두자 조수와 밀통하건 말건 상관할 것 없다 내가 할 일은 내 양심에 따르는 것뿐이다 나의 양심은 속죄를 위해 자유를 희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나마 결혼을 하고 어디로 그녀가 추방되든지 그녀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지켜나가야 한다 네울루 도프는 병원을 나와 힘찬 걸음으로 감옥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담당 간수에게 마슬로바를 면회하러 왔다고 소장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간수는 네울루 도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일어난 중대한 새 소식을 알려주었다 전에 있던 소장은 이미 파면되었고 후임으로 엄한 소장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요즘은 너무 엄격해서 곤란하답니다 간수가 말했다 마침 소장이 계시니까 곧 전하긴 하겠습니다만 소장은 곧 네울루 도프가 있는 데로 왔다 새로운 소장은 키가 크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동작이 몹시 느리고 치물한 사람이었다 면회는 지정된 날 면회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네울루 도프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황제에게 올릴 청원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직접 본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울루 도프를 힐끗 보면서 소장은 말했다 현지사에 허가증도 있습니다 네울루 도프는 지갑을 꺼내면서 말했다 이리 주십시오 여전히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소장이 말했다 소장은 네울루 도프가 내놓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럼 사무실로 오십시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장은 면회에 입회할 생각인 듯 테이블에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치범 보고 두어프스 까야를 면회할 수 있느냐고 네울루 도프가 물어보자 소장은 그럴 수 없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정치범 과의 면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서류를 세밀히 읽기 시작했다 보고 두어프스 까야에게 전할 편지를 가지고 있었던 네울루 도프는 계획했던 범죄가 실패한 사람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소장은 고개를 들어 마슬로바와 네울루 도프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앉으시오 그리고 서류 조사를 계속했다 마슬로바는 천처럼 하얀 상의와 치마를 입고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네울루 도프에게로 다가와서 그의 냉정하고 환한 얼굴을 바라보고는 얼굴을 붉히고 눈을 내리깔았다 네울루 도프는 그녀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 수의 말이 확인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울루 도프는 예전처럼 그녀를 대하고 싶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당신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왔소 그는 손을 내밀지도 않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덤덤이 말했다 대시몬에서 기각되었소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 같으면 네울루 도프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반감만이 더욱 커졌다 네울루 도프는 머슬로바에게 심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대시몬 규각에 대한 유감의 뜻만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낙심하지 말아요 하고 그는 말했다 황제께 청원서를 내면 잘 될 테니까 나도 그것에 기대를 걸고 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녀는 눈물에 젖은 사팔눈으로 그에게 호소하듯 말했다 그럼 뭐란 말이요 병원에 가서 제 소문을 들으셨겠죠 그래 내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요 네울루 도프는 이마를 찌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그녀가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가라앉았던 격렬한 감정이 고개를 쳐들었다 난 어엿한 기족이다 어느 상류 계급의 처녀라 할지라도 나와 결혼하는 걸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내가 이런 여자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조수와 밀통을 하다니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청혼서에 서명해요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스카프 끝으로 눈물을 닦고는 어디다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머슬로바의 뒤에 서서 슬픔에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악의 두 가지 감정 모욕을 당한 수치심과 슬픔에 차있는 그녀에 대한 연민이 서로 겨루고 있었다 결국 후자가 우세했다 진심으로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앞섰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의 죄와 추행을 생각한 것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돌연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과 동시에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슬로바는 청원서에 서명을 하고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스커트에 닦으며 일어서 네올로도프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건 어떤 결과가 되었건 내 결심은 변하지 않소 네올로도프가 말했다 그녀를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그녀에 대한 연민과 더불어 사랑스러운 감정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겠소 당신이 어디로 유용되든 나는 같이 가겠소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재빨리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여행 중 필요한 물건을 말해봐요 없어요 별로 정말 고마워요 소장이 다가왔으므로 네올로도프는 작별인사를 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만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맛보면서 밖으로 나왔다 마슬로바가 무슨 말을 했건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자각이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형언할 수 없는 높은 정신의 세계로 승화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녀가 조수와 밀통을 했건 말건 그것은 그녀의 자유인 것이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 또 신을 위해 사랑하는 마슬로 마슬로밥 마슬로바가 조수와 밀통한 사건이란 이런 것이었다 마슬로바가 여 제수의 심부름으로 약을 가지러 복도 끝에 있는 약국으로 갔을 때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귀찮게 굴던 키가 크고 여드름 투성인 조수 우수지노프가 있었다 마슬로바가 끌어안으려고 덤벼드는 그의 손을 힘껏 때밀자 조수는 약장에 부딪히고 그곳에 있던 약병 두개가 깨지고 말았다 이때 마침 복도를 지나던 병원장이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뛰쳐나오는 마슬로바를 보고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봐 여기까지 와서 망측한 짓을 하면 내쫓겠어 대체 왜 야단들이야 하고 조수 쪽도 번갈아 쏘아보았다 조수는 변명하기 시작했으나 병원장은 그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고 병실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날 마슬로바 대신 좀 더 얌전한 여자를 보내줄 것을 소장에게 말했다 마슬로바의 조수와의 관계는 이런 것에 친하지 않았다 마슬로바는 사내와 밀통했다는 두명으로 병원에서 내쫓긴 것이 괴로웠다 그녀는 니올로도프와 처음으로 만난 이후부터 오랫동안 남자와의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로 못 산 애들이 더구나 여드름투성에 조수 녀석까지도 그녀를 능욕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거절하면 도리어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이 그녀에게 뼈저린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다 방금 니올로도프를 만났을 때도 그녀는 억울한 두명을 변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변명을 했더라도 그는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의심을 더 깊게 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어 버렸던 것이다 마슬로바는 두 번째 면회 때 니올로도프에게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그를 용서하지 않겠으며 증오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새 그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바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술과 담배도 끊고 교태도 부리지 않았으며 병원의 간호부가 되었던 것이다 니올로도프가 이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니올로도프가 희생을 무릅쓰고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완강히 거절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와의 결혼이 그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그의 희생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은 하고 있었으나 니올로도프가 옛날에 그녀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변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듯 괴로웠다 지금도 니올로도프는 그녀가 병원에서 추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는 통지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었다 마슬로바가 제1호송대로 이송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니올로도프는 출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도저히 무리였다 일은 전과는 전혀 달랐다 전에는 계획을 세웠고 또 일의 흥미도 오로지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이건 모두 지루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남에 관한 일이고 그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흥미로울 뿐 아니라 열중할 수 있었고 더욱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네올로더프가 지금 전념하는 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일을 분류하여 가방에다 서류를 나누어 넣었다 첫 번째 일은 마슬로바를 위한 일이었다 이 일은 황제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수속과 시베리아로 출발하는 준비였다 두 번째 일은 영지 정리였다 파노부 마을에서는 지대를 마을의 공동비용에 정립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증서와 유언장을 작성하여 서명을 해두어야 했다 구주민스코의 마을에서는 자기가 정한 대로 그 자신이 지대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기한을 정한다든지 그 중 얼마를 자기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얼마를 농민들을 위해 정립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시베리아로 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인지 알 수 없었으므로 수입을 반으로 줄이기는 하였으나 수입을 모두 포기한다는 결심은 아직 확실치 않았다 세 번째 일은 도움을 청해오는 제수들을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해오는 제수들과 교섭을 갖게 되었을 때는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나 점차 의뢰인이 많이 들어 그들을 일일이 도와줄 수 없음을 알고 부득이 네 번째 일이 생기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 일에 어느 일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네 번째 일이란 형사재판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과연 무엇이며 왜 생겼으며 또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이 형사재판 때문에 그가 수감자들과 친숙해진 감옥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또 그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형법의 희생자들이 수배 수천이나 빼뜨로 바블로 부스크 요새 감옥에서 사할린에서 처참하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모두 형사재판 의 결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수들과의 개인적인 접촉 변호사와 교화사와 소장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제수들의 수기에서 본 결과 네울려도프는 보통 범죄자라 불리는 제수들을 다섯종류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부류는 재판의 희생이 된 과오로 이를테면 방화범이 된 메니슈프라든가 마슬로바와 같은 경우였다 이 부류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 교화사의 조사로서는 약 7% 정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특히 그의 관심을 끌었다 둘째 부류는 분노 질투 술 추정 등의 특수한 환경하에서 저지른 행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그들 재판관이라도 그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과 같은 짓을 범했을 것이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전체 범죄자의 거의 반수가 넘는 것이었다 셋째 부류는 본인들의 생각은 당연하고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믿는 일이 입법자들의 측에서 보면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 때문에 처벌된 사람들이다 즉 밀주 매매자라든가 밀주업자라든가 또는 대지주의 사유림이나 구교림에서 풀을 베었다든지 나무를 했다든가 한 사람들이었다 산적 비정교자 교회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이 부류에 속했다 넷째 부류는 단지 정신적인 면이 일반 사회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를테면 분리파 교도나 독립을 위한 반란을 일으킨 폴란드인이나 체리케스인 그리고 정치범들 사회주의자 동맹파업을 일으킨 사람 권력에 반항하여 이러한 부류의 사람의 수는 상당수에 달했다 끝으로 다섯째 부류는 그들이 사회에서 범한 죄보다 사회가 그들에게 가한 죄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계속되는 압박과 의혹으로 머리가 우둔해진 사람들로서 돗자리를 훔친 소년을 비롯해서 네울러도프가 감옥 안팎에서 목격한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에 속했다 그들의 그들의 환경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네울러도프의 관찰에 의하면 요즘 알게 된 도둑과 살인자는 대개 이 부류에 속했다 네울러도프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태적인 범죄형은 사회에 대해서 범한 죄과보다 오히려 사회가 그들에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머슬러바가 소속되어 있는 제수의 일단은 7월 5일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네울러도프는 그녀를 따라갈 준비를 했다 출발 전날 밤 네울러도프의 누이가 남편과 함께 동생을 만나러 시골에서 올라왔다 네울러도프의 누이인 나탈리아 이바노브나 라고진스키아는 동생보다 열 살이나 많았다 그는 어느정도 누이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 그는 누이를 어렸을 적부터 무척 사랑했고 그 후 출가하기 전까지 같은 또래처럼 의족해 지냈다 누이는 당시 스물다섯 살이었고 그는 열다섯 살의 소년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의 친구 니꼴렌카 이르제니프를 사랑하고 있었다 남매는 니꼴렌카를 사랑했는데 그들은 그들은 그에게서나 자기네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두 남매는 그 후 타락하고 말았다 그는 군에 입대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녀는 육체적으로 사랑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들 남매가 한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가 생활신조로 삼고 있던 도덕적 완성이라든가 봉사라든가 하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기심만을 충족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매부 라고진스키는 이름도 재산도 없었으나 무척 능란한 관리였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사이를 요령있게 때와 장소에 따라 자기 생활의 이익을 가져오는 쪽을 이용하고 특히 여자의 마음을 현혹하는 뛰어난 수환을 이용하여 비교적 훌륭한 재판관의 지위를 쌓아올린 것이었다 그는 외국에서 네울러도프 일가를 알게 되었고 나탈리아를 소나기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이 결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반대했다 네울러도프는 스스로 이런 기분을 감출했지만 매부를 증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 사내에 저속하고 편협한 자부심 네울러도프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특히 누이가 지극히 빈약한 성격의 남자를 열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육감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사내 아이와 계집아이가 하나씩 있었으나 아이들은 오지 않았고 라거진스키 부부만 왔다 그들은 최고급 호텔에 들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곧 어머니의 옛집으로 마찰을 몰았으나 동생을 만나지 못했다 아그라페나 페드로브나가 동생이 하숙집으로 옮겼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낮에도 램프를 켜야 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만난 더러운 하인이 니같은 니엘로두프가 부재중임을 전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메모를 해두기 위해 동생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오늘 꼭 만나러 와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호텔로 돌아왔다. 지금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동생에게 관계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다. 그 하나는 카츠샤와의 결혼 문제였다. 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이미 들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닌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카츠샤와의 결혼 문제는 한편으로 나탈리아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동생의 결단성 있는 행동이 좋았고 그 속에서 출가하기 전 행복했던 동생과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도 했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니 공포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혀 소용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결심했다. 또 하나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도 그다지 그녀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몹시 붕괴하며 그것을 경박하고 오만한 짓이며 자기를 과시하여 좋은 평판을 얻으려는데 불가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았던 것이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 지대까지 그들을 위해서 쓴다니 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 일을 하고 싶다면 농민은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팔면 되잖아?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정말 미친 짓이야. 이그나지 니키뽀르비치는 처남의 엉뚱한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시켜야 한다고 아내에게 일러두었다. 네울러도프는 학습방에서 누이의 매물을 발견하고 곧 그녀의 호텔로 찾아갔다. 저녁 때였다.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별실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동생을 맞았다. 남매는 키스를 나누고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바라보았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진실이 깃든 시선을 주고받았으나 그들은 진실하지 않은 말을 시작했다. 누님은 더 젊어지셨군요. 누이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넌 좀 말랐구나. 매형은? 지금 휴식 중이란다. 간밤에 주무시지 못하셨어. 할 말은 많았지만 잘 나오지 않았다. 할 수 없는 말은 서로 눈으로 얘기했다. 아까 너의 숙소로 갔었단다. 네, 알아요. 난 집을 나왔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적적해서. 그리고 난 모두 소용없으니 누님이 모두 가져가세요. 가구든 뭐든. 글쎄? 아그라페나 베트로브나도 그런 말을 하더라. 거기도 들렀어. 고맙긴 하지만. 이때 호텔에 하인이 은제 찻잔을 날라왔다. 그들은 하인이 차 그릇을 준비할 동안 잠자코 있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묵묵히 차를 따랐다. 뇌울러도프도 말이 없었다. 드미트리. 난 다 알고 있다. 나탈리아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알고 계시다니 기쁩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해온 여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뇌울러도프는 작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누이의 얘기를 주의깊게 듣고 있었다. 마슬로바바의 마지막 면회에서 일어났던 기분은 아직 그의 영혼을 조용한 기쁨과 만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나는 그 여자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남에게 소용이 될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행복해진다고는. 중요한 것은 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 그렇겠지. 그러나 그 여자에게 양심이 있다면 그 여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또 바랄 수도 없을 거고. 그 여자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요구할 뿐 인생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과 언저리에 잔주름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울러더프는 말했다. 난 모르겠구나.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가엾게도 왜 이렇게 변했을까. 네울러더프는 결혼하기 전에 누이를 떠올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상냥한 누이의 마음씨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때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가 여느 때와 같이 고개를 쳐들고 널찍한 가슴을 내밀고 안경과 대머리와 검은 구렛나룻을 번쩍이면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미소를 띄며 방으로 들어왔다. 잘 오셨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말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자네라는 말을 쓰려고 노력해 보았으나 결국 당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얘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언행을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과 털투성이 손과 자신만만한 말투에 부드러웠던 네울러더프의 기분은 순식간에 경직되었다. 지금 우린 동생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던 참이에요. 차 드시겠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면서 물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지? 실은 나로 인해 타락한 여자가 시베리아로 가게 되었기에 동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따라가는 것뿐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네, 그 여자만 좋다면 결혼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그 여자가 타락의 길로 빠졌던 그 첫 걸음이 네울러더프는 적당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해 짜증이 났다. 그러니까 동기는 네 개 있는데 그녀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벌을 받았다면 그 여자도 죄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 여자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네울러더프는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면서 그 경위를 말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의 실수였군요. 또한 배심원의 답신이 소홀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대심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심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되었다면 충분한 상수 이유가 불충분했던 괴로군요. 대심원의 결과가 언제나 진실하다고 믿고 있는 듯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이렇게 말했다. 대심원의 사건은 본질적인 심리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황제에게 청원해야 해요. 수속을 했습니다만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조회가 가면 법무부는 대심원에 조회하고 대심원은 자기네 판결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결국 처음과 마찬가지로 죄 없는 여자가 처벌되는 겁니다. 법무부가 대심원에 조회할 리가 있을까요?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관대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재판소에서 자세한 것을 요구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그에 의해 새로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죄 없는 자는 형벌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받는다 해도 극히 드문 일이죠. 역시 벌을 받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도치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울려도프는 매형의 말에 반감을 품으면서 말했다.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과반수가 무죄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요? 말 그대로 무죄니까요. 이를테면 그 여자는 독살 사건에서 누명을 쓴 것이고 요즘 내가 만난 농부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무죄이며 그리고 방화범으로 잡혀있던 모자도 무죄였습니다. 이 모자는 집주인이 저지른 방화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습니다. 물론 그야 재판상에 착오란 있을 수 있고 인간이 만든 제도니까 항상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들이 성장한 특정한 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례지만 그건 좀 공정하지 않군요. 어떤 도둑이라도 도둑질은 나쁘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남을 멸시하는 듯한 미소를 띄면서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말했다. 네울려도프는 불쾌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장주가 임금을 착복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일이며 정부가 조세의 목적으로 계속 그들의 돈을 수탈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무정부주의군요.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이렇게 단정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네울려도프는 말을 계속했다.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돈을 수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할 토지를 지주들이 빼앗고 약탈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빼앗긴 토지에서 농민들이 난로에 뗄 나뭇가지를 꺾으면 우리는 그들을 감옥에 놓고 도둑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둑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토지를 약탈한 자들이며 도둑 맞은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자기네들의 가족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비록 안다 하더라도 찬성할 수가 없군요. 토지는 그 누구의 소유입니다. 만일 당신이 토지를 나누어준다면 이그나치 니키보르비치는 네울려도프가 사회주의자이며 또 그들의 이론은 모두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분배 방법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 이 어리석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가령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해도 내일이면 그 토지는 근면하고 수환 있는 사람들의 손 안으로 들어가고 말 겁니다. 누구도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토지는 사유해서는 안 되니까요. 사거나 팔거나 빌거나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유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획득하는 겁니다. 이 사유권 없이는 토지 경작에 대한 흥미는 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사유권이 박탈되면 우린 야만 시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토지 사유에 대한 갈망은 토지가 필요한 증거라는 일반 논을 되풀이하면서 이그나치 니키보르비치는 마치 그 분야의 권위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무도 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지주라는 인간들이 토지를 개관할 능력도 없으면서 토지를 방치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드미뜨리 이바노비치 그건 미친 짓입니다. 현대에 와서 토지 사유제를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요. 그건 당신의 낡은 도락에 지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겠는데 이그나치 니키보르비치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하고 나 개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이 지위에서 생기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상태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잠깐만 상대방에게 말을 가로채이지 않으려고 이그나치 니키보르비치는 말을 계속하였다. 나 자신과 내 자식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자식들은 생활이 보장되어 있으며 나 자신도 풍족해요. 자식들도 편안히 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당신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좀 더 심사숙고하라는 제발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둬 주십시오. 네올로더프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다. 그리고 좀 채 자신을 자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말없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잘 있나요? 다소 마음이 가라앉은 네올로더프는 누이에게 물었다. 누이는 시골의 시어머니와 함께 남겨놓고 왔다고 말했다. 남편과 동생의 논쟁이 끝난 것을 안심하면서 어렸을 때 네올로더프가 인형을 가지고 놀던 것처럼 지금 자기 아이들도 인형을 가지고 여행놀이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일까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올로더프는 미소를 치우면서 말했다. 글쎄 그 애들이 노는 모양이 어쩌면 그렇게도 너와 닮았는지 불쾌한 대안은 끝났다. 나탈리아는 마음이 놓였지만 세 사람 공동 화제를 꺼내려고 결투에서 애아들을 잃은 까멘스카야 부인의 고통이 뺏제르 브루그에게까지 화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결투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일반 살인죄에서 제외하는 제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의견은 네올로더프의 반감을 샀다. 다시 논쟁의 생각이 치밀어 올랐으나 두 사람 모두 입 밖에 내지는 않고 마음속으로만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물도하고 있었다.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네올로더프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의 그릇된 판단을 지적해주고 싶었다. 네올로더프는 매부가 토지 문제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것을 밉살스럽게 여겼으나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편협한 인간이 저열하고 제약으로 찬 결투 사건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자만심이 네올로더프를 화나게 했던 것이다. 그럼 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하고 네올로더프가 물었다. 결투에서 사람을 죽인 자도 일반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역형을 선고해야겠지요. 네올로더프는 흥분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결과는요?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공평하다는 말은 재판소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들리는군요? 하고 네올로더프는 말했다. 또 다른 목적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특정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소란 우리들 지주 계급의 유리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상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운 의견인데 유이의 미소를 띠면서 이그나지 니키 포르비치는 말했다. 그러나 일반 재판소는 좀 다른 사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소의 목적은 현재의 사회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른바 정치범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찬성할 수 없군요. 첫째 정치범들이 일반 수준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좀 색다른 데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신이 수준 이하라고 보고 있는 범죄형의 재수와 같이 사회의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는 재판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분리파 교도들은 모두 정신적이며 지조가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네울러도프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네울러도프가 말하는 중에도 자기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재판소가 현행 사회 제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는 재판소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즉, 재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든지 감옥에 넣기만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되겠군요. 하고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완강히 말했다. 사회를 위협하는 야수 같은 놈들과 방탕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재판소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판소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사회에는 그것을 실행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째서지요? 모르겠군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그나지 니키보르비치는 물었다. 합리적인 형벌은 단 두 가지 방법밖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형과 사형이죠. 그러나 이 형벌은 인간의 성정이 부드러워져서 지금은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네울러도프는 말했다. 당신에게서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자신은 나쁜 짓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위험한 자의 목을 베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어쨌든 이 형벌은 합리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둬놓고 강제로 게으르게 만들며 더 타락한 인간들 속에 처박아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당 500루블 이상이나 들여 뚜라현에서 일구뚜루크현으로 혹은 꾸르스카야현에서 또 다른 현으로 이송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관비여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관비여행이나 감옥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태평스럽게 앉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수들은 영원히 감옥에 있지 않고 석방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 밑에서는 도리어 제수들의 제약과 타락이 극의 타락에 만들어 결국 위험을 증대시킬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제도를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불가능합니다. 감옥제도를 완전히 하려면 국민 교육에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감옥제도의 결함 때문에 재판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이그나치 니키보로비치는 천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했다. 그 결함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니올로도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모두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치가 말대로 누나를 빼버려야 합니까? 이그나치 니키 뽀로비치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잔인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전혀 효과도 없고 또 몹시 어리석습니다. 정신이 바른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형사재판과 같은 우매하고 잔인한 일에 관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하는걸요? 이그나치 니키보로비치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군요. 이그나치 니키보로비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재판소에서 검사보가 불쌍한 소년을 유죄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분리파 교도를 신문하고 보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유죄로 만들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그나치 니키보로비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올로도프는 매부의 안경 밑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하고 네올로도프는 생각했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굴욕을 받아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이그나치 니키보로비치는 창가로 다가갔다. 손수건을 꺼내 기침을 하면서 안경을 닦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들고 눈물을 닦았다. 그는 소파로 돌아와 담배를 피어물고 잠잠히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매부와 누이를 괴롭힌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더구나 내일 출발하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므로 더욱 그러했다. 그는 착잡한 마음으로 그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한 말이 진실임에는 틀림이 없어. 적어도 그는 반박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모욕하고 가엾은 누이를 슬프게 만든 것을 보면 나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나 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마슬로바와 함께 호송되는 제수의 대열은 3시에 역을 출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올로도프는 12시 전에 감옥에 도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올로도프는 소지품과 서류를 정리하면서 최근에 일기장에 쓴 부분을 대강 읽어보았다. 마지막 부분은 그가 베체르부르크를 떠나기 직전에 쓴 것으로 이렇게 적혀있었다. 카츠샤는 나의 희생을 원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려 된다. 그녀도 이겼고 나도 이긴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믿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녀는 부활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절이 있었다. 몹시 괴롭고 더불어 몹시 즐거운 일을 경험했다. 그녀가 병원에서 추잡한 짓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지금껏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다.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다. 그녀와 이야기할 때 혐오와 증오를 금할 길이 없었다. 그 문득 지금껏 아니 현재도 생각뿐이긴 하지만 그녀에게 증오를 느끼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를 깨닫게 되자 내 자신의 염증이 낫고 동시에 그녀가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의 마음은 누그러졌다. 우리는 항상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잘못을 볼 수만 있다면 곧 선량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늘 날짜로 이렇게 써놓았다. 오늘 나탈리아 누님을 방문하여 악의에 찬 말을 해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낡은 생활이여 안녕 영원히. 여러 가지 느낌이 너무 많이 겹쳐 있어서 지금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니울러도프는 매부와의 충돌을 후회했다. 그냥 떠날 수는 없다. 정중히 사과해야지. 그러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제수들의 대열이 출발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서둘러 떠날 차비를 한 다음 하숙집 문지기와 같이 떠날 페도샤의 남편 따라스에게 짐을 지워서 직접 역으로 가게 하고는 니울러도프는 감옥으로 갔다. 제수 열차는 니울러도프가 탈 우편 열차보다 두 시간 앞서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하숙비를 다 치렀다. 데울러도프가 감옥에 도착했을 때 아직 제수의 대열은 출발하지 않고 있었고 감옥에서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이송 제수의 인계 사무가 계속되었다. 이번에 이송되는 제수는 남자 623명 여자 64명이었다. 이들 전원을 일일이 제수 명부와 대조하고 병약자를 선별해서 호송병에게 인계했다. 신임 소장과 두 명의 부소장 의사와 그의 조수 그리고 호송장교와 석이가 서류와 사무용품이 놓인 테이블 곁에 앉아있었다. 한 사람씩 호명에서 나오는 제수들을 검사하고 신문하고는 장부에 적었다. 감옥 안에서는 이런 일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총을 든 경비병이 서 있었고 제수들의 짐과 허약한 제수를 태워갈 마차가 스무대가량 대기하고 있었다. 한 구석에는 제수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될 수만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이라도 주려고 제수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올로도프도 이 사람들 속에 서 있었다. 그는 거의 한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 안으로부터 새사슬 소리, 발소리, 호령하는 소리, 기침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간수들이 옆문을 들락거렸다. 드디어 출발 명령이 내려졌다.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새사슬 소리는 더욱 유란했다. 총을 든 호송병들이 밖으로 나와서 익숙한 동작으로 문 앞에 정렬했다. 정렬이 끝나자 구령 소리가 들리고 박박 깎은 머리에 납작한 모자를 쓴 제수들이 배낭을 메고 고랑을 찬 발을 질질 끌면서 줄지어 걸어나왔다. 처음에는 남자 제수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회색 바지에 등에 번호가 찍힌 상의를 입고 있었다. 젊은이, 늙은이, 마른 사람, 살찐 사람, 창백한 사람, 혈색이 좋은 사람, 검게 탄 사람, 의시염을 기른 사람, 턱수염을 늘어뜨린 사람, 턱수염이 없는 사람, 러시아 사람, 타타르 사람, 유대 사람 등 그들은 모두 발에 찬 쇠고랑을 쩔그렁거리며 마치 여행을 떠나듯 씩씩하게 걸어나왔다. 열 걸음쯤 나와 멈춰 서고는 조용히 네 사람씩 열을 지었다. 뒤이어 계속같이 머리를 깎았고 똑같은 복장을 한 제수들이 발에 쇠고랑을 차지 않고 두 사람씩 수갑에 묶인 채 줄지어 나왔다. 이들은 유형수들이었다. 다음은 농민 조합원들이었고 뒤이어 여자 제수들이 나왔다. 선두는 회색 수위에 수건을 쓴 도용수들이었고 뒤이어 자원에서 유형수를 따라가는 도시복장과 시골복장을 한 여자들도 몇 명 있었다. 여자들과 함께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이 따라 나왔다. 이 아이들은 여 제수들 사이에 끼어서 걸어갔다. 남자 제수들은 이따금 기침을 하고 간혹 말을 주고받을 뿐 묵묵히 서 있었으나 여자 제수들은 끊임없이 떠들고 있었다. 마슬로바가 나왔을 때 네울러도프는 이내 그녀임을 알았으나 그녀의 모습은 곧 인파 속에 묻혀버렸다. 이미 제수들의 인원점검이 끝났는데도 호송병들이 조금 전 인원수와 맞춰보려고 다시 인원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이 인원점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제수들이 뿔뿔이 자리를 떠서 인원점검이 무척 번거로웠기 때문이었다. 호송병은 욕설을 퍼붓고 조용하면서도 증오에 찬 제수들을 때밀면서 다시 점검했다. 점어가 끝나자 호송장교가 호령했다. 그러자 제수들의 무리 속에서 대혼잡이 일어났다. 허약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앞을 다투어 마차 쪽으로 달려가 배낭을 얹은 다음 올라타기 시작했다. 계속 울어대는 점먹이를 아는 여자와 자리 다툼을 하는 철부지 아이들과 침울한 표정의 제수들이 짐 마차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몇 사람의 제수들이 모자를 벗어들고 호송장교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침 마차에 함께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었다. 호송장교는 부탁하는 제수들에게 대꾸도 않고 담배만 빨고 있더니 느닷없이 한 제수의 머리 위로 짧은 팔을 내밀었다. 제수는 박박 깎인 머리를 움츠리면서 비켜섰다. 깨를 부리면 맛을 보여줄 테다. 네놈은 걸어갈 수 있잖아? 장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장교는 쇠고랑을 찬 키가 크고 비틀거리는 노인 하나를 태우기로 했다. 노인은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으면서 마차 옆으로 갔으나 새사슬이 달려있는 노세한 다리를 쳐둘 수 없었기 때문에 좀처럼 마차에 기어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마차에 앉아있던 시골 여자가 손을 잡아 올려주었다. 모든 짐마차는 배낭으로 가득 찼고 그 배낭 위에 제수들이 자리를 잡자 호송 장교는 모자를 벗어 이마와 대머리와 살찐 목덜미를 손수건으로 훔치고는 성호를 그었다. 앞으로! 그는 명령했다. 호송병들은 총을 절그럭거렸고 제수들은 모자를 벗고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전송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자 제수들도 같이 애처댔다. 여자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호송병이 호위하는 제수의 일대는 새사슬이 묶인 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호송병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쇠고랑을 찬 징역수들이 네 줄로 뒤따르고 그 다음은 유영수 두 사람씩 손에 수갑을 찬 농민조합원 그리고 여자 제수들이 따랐다. 또 그 뒤로 배낭과 허약자들을 태운 짐 마차가 따르고 있었고 마차 위에서는 얼굴을 숙인 여자가 한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제수의 행렬은 매우 길었기 때문에 선두가 시야로부터 사라졌을 때에야 배낭과 허약자를 실은 짐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띠울러도프는 대기하고 있던 마차를 집어 타고 대여를 앞질러 가라고 일렀다. 그것은 남자 제수들 속에서 안면이 있는 제수가 있나 알아보기도 하고 마슬로바를 찾아 보낸 물건을 받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찌는 듯한 날이었다. 바람도 한 점 없었다. 먼지는 길 한복판을 걸어가는 제수들의 머리 위에 뽀얗게 맴돌고 있었다. 제수들은 빨리 걷고 있었기 때문에 띠울러도프가 탄 마차로는 쉽게 그들을 앞지를 수가 없었다. 대열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수천 개의 발이 보조를 맞춰가며 마치 기운을 도둑이나 하듯이 빈손을 흔들며 걸어갔다. 그토록 많은 인간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기묘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보니 마치 특수한 무서운 생물과 같이 느껴졌다. 그러나 이들 속에서 살인범 표도로프 유형수 속에서 익살군 오오찐 그리고 언젠가 도움을 부탁해온 불황인을 발견하자 그의 이러한 인상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제수들이 마차를 타고 있는 신사를 견눈질했다. 표도로프는 띠울러도프를 알아보았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여 보고는 오오찐은 눈을 껌뻑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혼이 날까 두려운지 인사는 하지 않았다. 여 제수들의 대열에서 뇌울러도프는 마슬로바를 발견했다. 그녀는 두 번째 줄에 있었다. 맨 끝에는 얼굴이 붉고 눈이 까만 못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멋짱이 여자였다. 다음은 간신히 걷고 있는 임신한 여자였고 그 셋째가 마슬로바였다. 그녀는 배낭을 메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조용하고 단호한 결심이 나타나 있었다. 뇌울러도프는 마차에서 내려 여자 제수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호송병 하사관이 급히 달려왔다. 이봐요. 행렬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면서 애쳤다. 곧 그가 뇌울러도프임을 알자 하사관은 거수 격례를 하고 멈춰 서서 말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기에 가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 봐. 어서 걸어. 그는 제수들에게 애처대고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 번쩍거리는 새의 장화를 신고 위험을 부리면서 재빨리 자리로 되돌아갔다. 뇌울러도프는 마브에게 뒤에서 따라오라고 말하고 대열을 지켜보면서 걸어갔다. 이 대열이 지나는 거리마다 동정과 공포로 뒤섞인 눈초리가 제수들에게 쏟아졌다.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내밀고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걸어가던 사람들은 발을 멈추고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 의신연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었다. 몇 사람은 그들에게 적선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돈은 호위병이 받았다. 또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대열을 따라가다가 멈춰서서 눈으로만 전송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기저기 문에서 달려 나오기도 하고 창문에서 고개를 내민 채 꼼짝 않고 이 무서운 행렬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뇌울러도프는 제수들과 발을 맞춰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얇은 옷에다 여름 코트를 걸쳤는데도 지독하게 더웠다. 더욱이 거리를 덮고 있는 먼지와 뜨거운 공기 때문에 숨이 막혔다. 그는 얼마쯤 걸어가다가 다시 마차를 탔으나 마차가 길 한복판에 나오자 한층 더위가 심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어제 매부와의 논쟁을 상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침처럼 그렇게 흥분되지는 않았다. 감옥을 출발할 때 인상과 이 행렬에서 받은 인상이 그런 생각을 멀리 떨쳐버리게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나무 그늘에서 모자를 벗은 두 실업학교 학생이 얼음 장소 앞에 서 있었다. 어디 마실 것을 파는 것이 없소? 뇌울러도프는 시원한 것이 마시고 싶어서 마부에게 물었다. 바로 찻집이 있습니다. 마부는 모통위를 돌아 커다란 간판이 걸려있는 입구로 뇌울러도프를 안내했다. 괴산대에 있던 루바시카 차림에 뚱뚱한 점원이 더러워진 옷을 입은 급사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낯선 손님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받았다. 뇌울러도프는 소다수를 주문하고 창가에서 좀 떨어진 더러운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았다. 더위는 한층 더해갔다. 벽과 돌은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는 듯 했다. 뜨거운 보도에 발이 댈 것만 같았다. 리스치를 한 마차 흙바지에 그의 손이 닿았을 때 마치 불에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말은 천천히 나른한 걸음걸이로 걸어갔다. 마부는 계속 졸고 있었다. 뇌울러도프는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언덕길을 접어들자 커다란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총을 든 호송병이 서 있었다. 뇌울러도프는 급히 마차를 멈추게 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마부에게 물었다. 제수에게 사고가 생긴 모양입니다. 뇌울러도프는 마차에서 내려 군중 쪽으로 갔다. 인도 옆 경사진 포장돌 위에 코가 납작하고 턱수염을 기른 체격이 큰 제수가 쓰러져 있었다. 주근깨에 투성이에 두 팔을 벌린 채였으며 탄탄한 가슴팍은 심하게 헐떡거리고 있었고 빗발이 선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 제수를 내려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며 순경, 장사치, 우체부 점원, 노파, 소년들이 서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그런 몸을 이런 터위에 끌고 다녔으니 점원은 그 누구를 책망이라도 하듯이 뇌울러도프를 향해 말했다. 죽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노파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샤스를 느슨하게 해요. 하고 우체부가 말했다. 순경이 손가락을 떨면서 힘줄이 두드러진 붉은 목덜미의 끈을 서툴게 풀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지만 군중을 제지하는 것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 서 있어.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바람을 막지 말란 말이야. 의사가 진단해서 허약한 사람은 당연히 남겨두어야 해요. 마치 이건 죽은 사람을 호송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점원은 법률 지식을 과시하려는 듯이 말했다. 순경은 로바시카의 끈을 풀어두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물러들 가.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구경거리가 아니오. 동조를 구하려는 듯 네올로더프를 바라보며 순경은 이렇게 말했으나 공감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자 호송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호송병은 옆에 서서 순경의 공경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전혀 당사자를 걱정하지 않으니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여. 아무리 제수라도 같은 인간인데.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머리를 좀 높이고 물을 먹이시오. 하고 네올로더프가 말했다. 가지러 갔습니다. 제수의 겨드랑이를 간신히 치켜들면서 순경은 이렇게 말했다. 왜들 모여섰는 거야.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빛나는 제복에 한층 더 번쩍거리는 장화를 신은 경찰서장이 제수 주위에 몰려있는 군중 쪽으로 젠 걸음으로 다가왔다. 모두 해산. 뭐 때문에 서 있는 거야. 경찰서장은 왜 사람들이 몰려있는지 알아보기도 전에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곧 다 죽게 된 제수를 보더니 마치 그는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순경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건가. 순경은 호송대가 지날 때 이 제수가 쓰러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호송장교가 명령했다고 말했다. 할 수 없지. 서로 데려가는 수밖에. 마차를 불러. 부르러 보냈습니다. 순경은 거수경례를 하면서 말했다. 점원은 다시 이 더위에 하고 말을 꺼내려고 했다. 무슨 창견이야. 응? 창견 말고 돌아가. 경찰서장이 점원을 쏘아보자 그는 입을 다물고 물러갔다. 물을 먹여야죠. 하고 네울러도프가 말했다. 경찰서장은 네울러도프를 험악한 눈초리로 쏴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지기가 물을 가져오자 경찰서장은 순경에게 먹이라고 일렀다. 순경은 충 늘어진 머리를 들어서 입에 물을 부으려고 했으나 제수는 물을 삼키지 못했다. 물이 턱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제수의 상의 가슴 부분과 먼지가 낀 삼베샷을 적셨다. 머리에 들어 부어 하고 경찰서장이 명령했다. 순경은 모자를 벗고 머리 위에 물을 부었다. 제수는 눈을 커다랗게 떴으나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얼굴에 먼지로 더러워진 땜물이 흘러내렸으며 입은 규칙적으로 헐떡이고 몸은 실세 없이 떨고 있었다. 마차가 있군. 저걸 쓰지. 경찰서장이 네울러도프의 마차를 가리키면서 순경에게 말했다. 이봐! 이리와! 손님이 계십니다. 마부는 퉁명술에 대답했다. 제 마차입니다. 하지만 쓰시오. 요금은 내가 지불할 테니까. 네울러도프는 마부를 보고 말했다. 왜 멍청이 서있어? 경찰서장이 소리를 질렀다. 빨리 태워! 순경과 문지기와 호송병은 빈사상태의 제수를 들어서 마차로 앉히려고 했으나 제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미끄러졌다. 옆으로 눕혀! 하고 경찰서장은 명령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데려가겠습니다. 순경은 제수와 붙어 앉아 억센 손으로 제수의 겨드랑이를 부축하면서 말했다. 경찰서장은 제수의 모자가 보도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어 뒤로 충들어진 젖은 머리에 씌워 주었다. 출발! 하고 그는 명령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제수가 탄 마차는 구내로 들어가 건물 현관 앞에 멈춰 섰다. 구내에서는 소방수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마차를 싣고 있었다. 몇 사람의 순경이 죽어가는 제수를 마차에서 드러냈다. 제수를 부축해온 순경은 마차에서 내리면서 절인 팔을 흔들고 모자를 벗고 나서 성호를 그었다. 죽어가는 제수는 2층으로 운반되었다. 네올로도프는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죽어가는 제수를 데리고 간 좁은 방에는 침대가 4개 놓여 있었다. 두 침대에는 잠옷을 입은 두 명의 환자가 앉아 있었다. 하나는 목을 붕대로 감은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폐병 환자였다. 나머지 두 침대는 비어 있었다. 죽어가는 제수를 운반해온 순경에 이어 경찰서장과 병원의 조수가 들어왔다. 조수는 제수 침대로 가서 아직 경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의 손 같은 창백한 주근깨투성이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다. 손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죽었습니다. 조수는 이렇게 말했으나 형식적으로 죽은 사람의 가슴에 길을 갖다댔다. 모두들 묵묵히 서 있었다. 조수는 몸을 일으키며 다시 머리를 흔들면서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는 눈꺼풀 하나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다른 눈꺼풀도 만져보았다. 어떻소? 하고 경찰서장이 물었다. 시체실로 옮겨야 합니다. 조수가 말했다. 다시 봐요. 틀림없어? 경찰서장이 물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조수는 열어젖힌 제수의 옷깃을 여미면서 말했다. 만일을 위해 마뜨베이 이바노치에게 보이도록 합시다. 배트로프 다녀와요. 조수는 이렇게 말하고 시체에서 물러섰다. 시체실로 옮겨. 자네는 사무실로 가서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시종 숨져버린 제수의 곁을 떠나지 않는 호송병에게 경찰서장이 말했다. 네. 순경들은 시체를 침계 밑으로 운반했다. 네울러도프는 마차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마부는 졸고 있었다. 네울러도프는 그를 깨워 다시 역을 향해서 마차를 물었다. 그가 얼마 가기 전에 호송병이 호의한 이미 죽은 것 같은 제수가 또 하나 누워있는 짐 마차와 만났다. 제수는 마차 안에 반드시 누워있었다. 모자가 긴 턱수염을 기른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박박 깎은 머리가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부딪히고 있었다. 커다란 장화를 신은 마부는 짐 마차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짐 마차 뒤에는 순경이 따르고 있었다. 네울러도프는 마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야단났군. 말을 세우면서 마부가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마차에서 내려서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갔다. 마당에서는 소방수가 차를 씻고 있고 그 옆에 키가 큰 소방서장이 푸른 줄을 두른 모자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채 서서 통통하게 살이 찐 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은 앞다리 하나를 절고 있었다. 소방서장과 경찰서장은 또 다른 시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마차 쪽으로 다가갔다. 어디서 실어왔어? 경찰서장은 못마땅하게 말했다. 스타라야, 고로밭도 우스카야 거리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순경이 대답했다. 재수인가? 소방서장이 물었다. 네. 벌써 오늘은 두 사람째로군. 경찰서장이 말했다. 정말 야단이군. 하기야, 이렇게. 덮고 보면. 소방서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절뚝거리는 말을 끌어온 소방수에게 고함쳤다. 마국간에 넣어둬. 말을 병신으로 만들다니. 말은 너 따위 악당보다는 훨씬 비싸단 말이야. 시체는 병실로 운반됐다. 네올로도프는 체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무의식적으로 뒤를 따랐다. 무슨 용무입니까? 순경이 물었다. 그는 말없이 시체가 운반된 방으로 갔다. 네올로도프는 시체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재수는 잘 생기지 못했으나. 이번 재수는 얼굴이나 몸집이 유달리 아름다웠다. 이미 죽은 입술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많지 않은 턱수염은 얼굴 아래쪽을 둘러싸고 깎인 머리 쪽으로 귀여운 귀가 보였다. 얼굴 표정은 단아하고 선량해 보였다. 손과 쇠고랑을 채운 발의 골격과 균형이 잡힌 사지의 탄탄한 근육으로 보아서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인간이었나를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를 죽였고, 누구 한 사람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쓸모없이 죽어버린 노동용 동물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람들의 유일한 감정은 부패할 우려가 있는 시체를 치워야 할 성가신 감정뿐이었다. 의사와 조수 그리고 경찰서장이 들어왔다. 의사는 튼튼해 보이는 사내로 비당 양복을 입고 있었다. 좁은 바지는 그의 굵은 넓적다리에 꼭 끼었다. 서장은 공처럼 둥글고 붉은 얼굴이었다. 의사는 시체가 놓인 침대 옆에 앉아서 먼저 조수가 했던 것처럼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심장에 귀를 대보기도 했다. 사망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어느 감옥의 재수지? 서장은 호송병에게 물었다. 호송병은 그 말에 대답하면서 시체의 발목에 채운 최고랑을 가리켰다. 풀어주지. 마침 대장장이가 있으니까. 서장이 말했다. 이런 일이 생깁니까? 릴로도프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일사병으로 죽은 것 말입니까? 겨운에 운동도 하지 않고 햇볕을 못 보다가 오늘과 같은 무더운 날에 행진을 하니 일사병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날에 호송을 합니까? 그건 저 사람들에게 알아보시구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특별한 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 시간이 없어서 실례합니다. 의사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하고 병자들의 침대로 갔다. 좀 어때? 그는 목에 붕대를 감고 입이 뿌뜨려진 창백한 얼굴에 사나이에게 물었다. 릴로도프는 마당으로 내려가서 소방사의 말과 닭, 구리로 만든 헬멧을 쓴 보초 옆을 지났다. 그리고 졸고 있는 마블을 깨워 다시 역으로 달렸다. 릴로도프가 역에 도착했을 때 벌써 제수들 전원이 유리창에 창살이 박힌 열차에 타고 있었다. 열차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몇 명의 전송객이 서 있었다. 호송병들에게 오늘은 유난히 귀찮은 날이었다. 감옥에서 역으로 가는 도중에 릴로도프가 본 두 사람 외에도 세 사람이나 더 일사병으로 죽었다. 호송 하사관에게 슬쩍 돈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열차로 접근할 수 있었다. 하사관은 릴로도프에게 되도록 빨리 끝내고 눈에 띄지 않도록 떠나달라고 당부했다. 열차는 모두 여덟 차량이었다. 지휘관의 객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수들도 가득 차 있었다. 릴로도프는 열차 옆을 지나면서 차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쩔그런 거리는 쇠사슬 소리와 짓거리는 소리, 욕지거리를 퍼붓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릴로도프가 기대했던 도중에서 죽어간 동료에 관한 얘기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한 객실을 들여다보았을 때 릴로도프는 제수의 수갑을 풀어주고 있는 호송병을 보았다. 한 호송병이 열쇠로 수갑을 열면 또 한 명의 호송병이 수갑을 모으고 있었다. 남자 제수들의 객실을 지나서 여자 제수들의 객실로 가까이 갔다. 둘째 객실에서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는 신음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릴로도프는 그 옆을 지나 호송병이 일러준 대로 세 번째 객실의 창가로 다가갔다. 얼굴을 창문에서 가까이 대자 땀냄새에 찬 열기가 풍겨왔고 높은 목소리로 떠들어대는 여자들의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수의와 자켓을 입은 땀에 젖고 벌겋게 탄 여자들이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앉아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릴로도프의 얼굴은 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까이 있던 여 제수들이 입을 다물고 다가왔다. 마슬로바는 스카프도 쓰지 않은 채 자켓만 입고 반대편 창가에 앉아있었다. 이쪽 가까이에는 얼굴이 하얀 페도샤가 미소를 짓고 앉아있었다. 그녀는 릴로도프를 알아보고 마슬로바를 쿡 찌르며 창을 가리켰다. 마슬로바는 재빨리 일어나서 스카프를 쓰고 땀에 젖은 상기된 얼굴에 미소를 띄면서 창가로 다가왔다. 무척 덥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기쁜 듯 웃었다. 물건은 받았어? 네, 고마워요. 더 필요한 것은 없어? 릴로도프는 찌는 듯한 객실에서 흘러나오는 열기를 느끼면서 물었다. 네, 필요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 마실 거라도 좀 있으면. 페도샤가 말했다. 그래요, 물 좀 마셨으면. 마슬로바가 되뇌었다. 아니, 거긴 물이 없어? 있었지만 벌써 다 떨어졌어요. 곧 가져오겠소. 네, 릴로도프는 말했다. 호송병에게 일러두겠소. 디즈니까지는 만나지 못할 테니까. 어머, 정말 당신도 가시나요? 마슬로바는 의외라는 듯이 릴로도프를 기쁨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음 열차로 가겠소. 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저 날이 열두 명의 재수가 죽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늙은 여자 재수가 거칠은 목소리로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것은 꼬라불로마였다. 열두 명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어. 내가 확인한 것은 두 명이었소. 네, 릴로도프가 말했다. 열두 명이라던데요? 그런 못된 짓을 하고도 그놈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정말 독종이야. 여자들 중에는 사고가 없었소? 하고 네, 릴로도프가 물었다. 여자들이 오히려 강해요. 키가 작은 다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다만 한 사람 갑자기 산기가 있어서요. 저렇게 진통하고 있죠. 그는 끊임없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옆의 객실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무슨 부탁이 없느냐고 하셨죠? 마슬로바는 기쁨이 넘치는 미소를 참으면서 말했다. 저 여자를 남겨둘 수 없을까요? 저렇게 기로하고 있으니까 지휘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말해보겠소. 그리고 또 저 여자를 그의 남편 딸아스와 만나게 할 수 없으세요? 마슬로바는 미소를 짓고 있는 피도사를 눈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분도 당신과 함께 가게 될 거예요. 이봐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화사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울로도프는 그곳을 떠나 상기 있는 여자와 딸아스의 일을 부탁하려고 지휘관을 찾았으나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 호송병에게 물어도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매우 바빴던 것이다. 두 번째 벨이 울렸을 때야 거의 호송 지휘관을 찾았다. 지휘 장교는 화사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무슨 용건입니까? 그는 네울로도프에게 물었다. 열차 안에서 애를 낳으려는 여자 제수가 있어서 어떻게 좀, 아니, 나토록 내버려 두십시오. 어떻게 되겠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의 객실 쪽으로 걸어갔다. 이때 호각을 손에 쥔 차장이 지나갔다. 마지막 벨소리와 호각 소리가 들려왔다. 플랫홈에 서 있는 전송객들과 착간에 있는 여자 제수들의 통곡이 터져나왔다. 네울로도프는 따라스와 플랫홈에 나란히 서서 남자 제수들의 박박 깎은 머리가 보이는 차량들이 한 칸씩 차례로 그의 옆을 지나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다음 여 제수의 첫째 차량이 나타났다. 이어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둘째 차량이 지나가고. 그 다음 마슬로바가 탄 셋째 차량이 지나갔다. 마슬로바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네울로도프를 보면서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네울로도프가 타고 갈 여객열차가 발차하기까지는 두 시간이나 남아있었다. 이 사이에 네울로도프는 다시 누님을 찾아볼까 생각했으나 아침부터 심한 충격을 받았고 지쳐있었기 때문에 졸음을 견디지 못해 곧 잠에 빠져들었다. 연미복 가슴에 배지를 달고 넵킨을 손에 든 급사가 네울로도프를 깨웠다. 여보세요? 네울로도프 공장님 아니십니까? 어느 부인이 찾고 계십니다. 네울로도프는 눈을 부비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정신이 들자 호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문간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네울로도프도 그쪽을 보았다. 얼굴에 베일을 들이운 기부인을 가마에 태워서 데려가는 일행이 있었다. 앞쪽의 하의는 네울로도프도 낯이 익었다. 뒤쪽의 하의는 금줄이 달린 모자를 쓴 문직이었는데 그 역시 낯이 익었다. 가마 뒤에는 하녀가 보따리와 가죽가방에 든 둥그런 물건과 우산을 들고 따라갔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처진 아래턱과 중풍 환자 같은 목을 한 여행복 차림에 꾸루차킨 공작이 따르고 그 뒤에는 미씨와 그 사촌 미샤 그리고 네울로도프도 안면이 있는 애교관 오스젠이 명랑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맨 뒤에는 의사가 화난듯이 담배를 피우면서 따랐다. 꾸루차킨 일가는 교우 영지에서 니제고르드 철도 연변에 있는 공작 부인의 누이동생 영지로 이사를 가는 길이었다. 가마를 나르는 하인들과 하녀 의사의 일행은 대합실에 있던 사람들의 호기심과 존경을 받으면서 부인 대합실로 들어갔다. 늙은 공작은 식탁에 앉아 무엇인가 주문하기 시작했다. 미씨와 오스젠도 식당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먹으려다가 입구에서 아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 여인은 나탈리아 이바노브나였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그라페나 베트로브나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미씨와 동생을 거의 동시에 찾아냈다. 그녀는 네울로도프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미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미스에게 키스를 나누고 동생 곁으로 왔다. 이제야 찾았구나 하고 그녀는 말했다. 네울로도프는 미씨와 미샤, 오스젠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 미씨는 시골 벽장에 불이 났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모댁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했다. 오스젠은 그것을 기회로 화제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를 뜰어놓기 시작했다. 네울로도프는 오스젠의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이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누님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벌써 와있었단다 하고 누이는 말했다. 아그라페나 베트로브나와 함께 말이야. 아그라페나 베트로브나를 가리켰다. 아그라페나는 비옷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야기의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서 목례를 보냈다.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녔어. 그만 여기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울로도프는 거듭 고맙다는 말을 했다. 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누이의 말은 정확진 않았지만 그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감동했다. 그 말에는 그녀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사랑 이외에 동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그녀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과 그리고 동생과 남편 사이에 사소한 불화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그런 뜻이 깃들어 있었다. 고맙습니다. 누님. 그런데 누님. 오늘 나는 굉장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니울로도프는 죽은 두 제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두 명의 제수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살해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더위 속을 끌려다녔으니까요. 둘 다 일사병으로 쓰러졌어요. 정말이니? 오늘? 네. 그 시체를 직접 봤어요. 왜 죽였을까? 도대체 누가 죽였니? 하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물었다. 제수들을 강제로 끌어난 자들이죠. 니울로도프는 누이가 이런 일도 자기 남편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느끼자 화가 나서 말했다. 저런! 하고 말하면서 아그라페나 베토로브나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제수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니울로도프는 늙은 공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었다. 공작은 넥킨을 펴고 술잔을 앞에 놓고 앉아있다가 니울로도프를 되돌아보았다. 니울로도프? 그는 큰 소리로 불렀다. 더위도 쫓을 겸 한 잔 안 하겠나? 여행 전에 술은 좋은 거지? 니울로도프는 사양하고 누이를 돌아다 보았다. 앞으로 뭘 할 작정이냐? 무엇이라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그렇겠지. 나도 그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일은... 너희는 미소를 지으면서 꼬르차킨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완전히 끝났니?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미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정말 난 그 사람이 좋았단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넌 왜 자신을 그렇게 속박하려더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려는 거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끝내고 싶다는 듯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매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곧 누이에 대한 매정함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그라페나 페트러브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때 부인 대합실에서 공작 부인 일행이 나왔다. 미남 하인 필릭과 문지기가 공작 부인을 모셨다. 공작 부인은 네올로도프를 손짓에 부르더니 슬프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굉장하군요. 그녀는 더위에 관해 프랑스어로 말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날씨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그녀는 러시아 기후의 대단함을 한동안 늘어놓은 다음 네올로도프에게 놀러오라고 하고는 가마를 든 사람들에게 움직이라고 신호했다. 그럼 꼭 오세요. 그녀는 길쭉한 얼굴을 네올로도프에게 돌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네올로도프는 플랫홈에 나왔다. 공작 부인의 일행이 오른쪽 1등차 쪽으로 갔다. 네올로도프는 짐을 나르는 인부와 배낭을 어깨에 맨 따라스와 함께 왼쪽으로 걸어갔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네올로도프는 누이에게 말했다. 왜 3등차로 가니? 네올로도프가 인부와 따라스와 함께 3등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물었다. 이쪽이 마음 편합니다. 따라스하고 같이 가니까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고 그는 덧붙였다. 아직 꾸주민꼬의 마을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니 내가 죽으면 누님 아이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그만둬라 그런 말은 나탈리아 이바노브나가 말했다. 그리고 토지를 분배한다고 해도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외의 나머지 재산은 모두 누님의 아이들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 아마 결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드미트리 그런 소리 제발 그만둬요 하고 나탈리아 이바노브나는 말했지만 내심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네올로도프는 알 수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뜨거운 햇빛을 받아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착간에 들어갔으나 곧 승강구로 나왔다. 온종일 햇볕이 쬐는 데다 승객이 가득 찬 3등 착간의 더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므로 네올로도프는 착간에 들어가지 않고 승강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윽고 열차가 시가지를 벗어나 바람이 불어왔을 때야 비로소 네올로도프는 숨을 들이켰다. 그렇다. 살해당한 것이다. 그는 조금 전 누이에게 한 말을 혼잣말로 되뇌였다. 오늘 받은 모든 인상 가운데서 두 번째 재수 시체에 미소띈 입 언저리와 단아한 표정, 작고 도톰한 귀 등 아름다운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죽여놓고도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인 것은 사실이다. 마슬레니코프의 명령에 따라 다른 재수들과 함께 그를 끌어낸 것이다. 마슬레니코프는 분명히 관례대로 명령을 내려 인쇄된 표제에 붙은 서류에 서명을 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을 것이다. 또 재수들을 진찰한 감옥의 의사도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확하게 허약한 자들을 골라냈을 뿐이지 이 무서운 더위 속에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호송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소장은 또한 지정한 날에 지정한 인원수의 남녀 징역수와 위영수를 송치하라는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호송치유관도 어디서 몇 명의 죄수를 인계받고 어디서 몇 명을 인계하는 것이 그의 임무고 보면 그에게도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도 죄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이 죽었으니 이 죽음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네일로도프는 생각했다. 네일로도프는 너무 깊이 생각해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변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해는 낮게 뜬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서쪽 지평선에서는 연한 잿빛 구름이 피어오르고 비구름은 축축한 공기를 몰아왔다. 간혹 번개가 구름을 뚫고 요란한 우레소리와 함께 뒤섞여 들렸다. 비구름은 점점 가까워지고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은 승강과 네일로도프의 코트에 흩뿌려졌다. 그는 습기차고 신선한 공기와 오랫동안 비에 굶주렸던 곡식 냄새를 들이키면서 차창을 지나가는 들과 숲과 누렇게 매길이가 익은 감자밭에 밭이랑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색은 더욱 푸르고 노란색은 더욱 선명해지며 검은색은 더욱 윤기가 났다. 더 더 오너라. 네일로도프는 비를 받아 생기를 되찾은 들과 밭과 채소밭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세찬 비도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았다. 태양은 다시 얼굴을 내밀고 만물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동쪽 지평선 위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쪽 끝이 끊어진 보리빛이 유난히 눈에 띄는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대체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네일로도프는 이러한 자연의 변화가 끝나고 기차가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물었다. 그렇지. 나는 소장이나 호송장교나 그 밖의 근무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근무에 매여있다 보니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마슬레니코프의 냉정한 태도와 소장의 엄한 태도 그리고 허약한 재수를 마차에 태우지 않을 뿐 아니라 진통에 괴로워하는 신부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던 호송장교의 잔인함을 창기했다. 이자들은 관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소박한 동정심마저도 베풀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들은 관직에 있기 때문에 마치 돌로 다져놓은 땅에 비가 고이지 않듯 인간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모양의 돌을 깐 비탈길을 빗물이 땅에 고이지 않고 개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네울러더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 지산이 소장이니 순경이니 하는 사람들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상호간의 사랑과 동정을 잃어버린 인간을 보기란 실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고 네울러더프는 생각했다. 그들은 규칙이 아닌 것을 규칙이라고 인정하고 신이 스스로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놓은 영구 불멸의 규칙을 규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괴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고 네울러더프는 생각했다. 나는 어쩐지 그들이 무섭다. 실제로 그들은 무서운 인간들이다. 강도보다도 무섭다. 그러나 강도는 동정할 줄 알지만 그들은 인간을 동정할 줄 모른다. 그들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돌과 같이 동정심이라고는 없다. 이것이 그들의 무서운 점이다. 흔히 역적 부카초프나 스진 까라진을 무섭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하고 그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네울러더프의 자리가 있는 객실은 승객으로 반쯤 차있었다. 그들은 하인, 직공, 노동자, 백정, 유대인, 점원, 여자들. 그리고 노동자의 아내들, 군인 한 명, 부인이 두 명 타고 있었다. 그리고 모자표가 달린 검은 모자를 쓴 위험 있는 신사가 있었다. 따라스는 네울러더프의 자리를 잡아두고 행복스러운 듯이 통로 오른쪽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체구가 큰 남자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울러더프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남자는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정원사였다. 네울러더프는 따라스에게 가다가 시골 옷차림을 한 젊은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무명으로 된 소매 없는 애투를 입고 턱수염이 난 체격이 좋은 노인 옆에서 발을 멈추었다. 젊은 여자 옆에는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땋은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다리를 달랑거리며 계속 해바라기 씨를 까고 있었다. 노인은 네울러더프를 보더니 혼자 앉아있던 번들거리는 좌석에서 옷자락을 끌어당기며 친절하게 말했다. 여기 앉으시죠. 네울러더프는 고맙다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네울러더프가 자리에 앉자 여자는 중단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사육제 때도 갔었지만 하나님 덕분으로 또 다녀오는 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크리스마스 때도 또 가려고요. 좋지요. 노인은 네울러더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때때로 가보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생활을 하는 젊은 사내들은 무분별하거든. 염려 없어요. 할아버지. 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안 해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돈은 꼬박꼬박 보내주어요. 이 애 보는 것을 어찌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은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해바라기 껍질을 뱉으면서 어머니 얘기를 듣던 계집아이는 어머니 말이 옳다는 듯이 침착하고 영리한 눈으로 노인과 네울러더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똑똑한 사람이군. 그렇다면 만나러 가야지. 하고 노인이 말했다. 그분은 술은 하지 않소? 통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직공인 듯한 부부를 가리키면서 노인이 덧붙였다. 남편은 입에다 오드카병을 대고 들이키고 있었고 아내는 배낭을 손에 든 채 물끄러미 남편을 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이는 술도 담배도 안 해요. 노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여자는 다시 남편을 자랑할 기회를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이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이분 같아요. 그녀는 네울러더프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다행이군. 노인은 술을 마시고 있는 직공을 바라보면서 거듭 이렇게 말했다. 어느 정도 마시더니 직공은 병을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병을 받아들고 술병을 입에다 갖다 대었다. 네울러더프와 노인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직공은 그들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왜 이상합니까, 나리?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요? 우리가 일할 땐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모두들 흘끔흘끔 쳐다본단 말이야. 내가 벌어서 내가 마시고 마누라한테도 한턱 쓰고 있는데 뭐 잘못된 거요? 아, 아니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네울러더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리 내 마누라는 착실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만족하고 있지요. 그렇지? 글쎄, 당신이나 더 마셔요. 난 그만하겠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술병을 내주면서 말했다.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군요. 하고 그녀는 덧붙였다. 보세요, 이렇답니다. 하고 직공은 말했다. 귀여운 마누라죠. 그러나 이따금 기름 떨어진 바퀴처럼 삐걱삐걱 소리를 내서 탈이지만 그렇잖아, 안 그래? 마누라는 치한 듯이 웃으며 손을 내져었다. 벌써 시작이로군. 정말이지, 귀엽고 좋은 마누라지. 하지만 그것도 곧비를 잡고 있을 동안만 그렇지 곧비를 늦추기라도 하는 날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정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술에 취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군요. 직공은 빙그레 웃고 있는 아내의 무릎을 베개 삼아 들어놓았다. 데울러더프는 잠시 노인과 함께 앉아있었다. 노인은 자기의 신상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노인은 난로 만드는 사람이었으며 53년간 그 일을 해오는 동안 엄청난 수의 난로를 만들었으므로 이제는 좀 쉬려고 하지만 도무지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모스크바에 정착해 이제부터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데울러더프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따라스가 잡아둔 자리로 갔다. 자, 나리 앉으시죠. 배낭은 이쪽에. 치우겠습니다. 따라스의 맞은편에 앉은 정원사가 데울러더프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좁지만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따라스가 노래 부르듯이 말하고는 힘센 두 팔로 2파운드나 되는 배낭을 번쩍 들어 참가로 옮겼다. 자리는 넉넉합니다. 저는 있어도 상관없고 없다면 위자 밑에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불편한 것도 없어요. 얼굴 가득 선량하고 친절한 표정을 나타내면서 그는 말했다. 잠시 후 기차가 멈추려 했다. 여긴가 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한 잔 마시고 올까?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데울러더프는 정원사를 따라 객실에서 나와 비에 젖은 플랫홈의 판자 위로 내려섰다. 데울러더프는 그가 착관에서 미쳐 나오기도 전에 호화로운 마차가 여쿠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플랫홈에 내려서자 1등차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화려한 날개짓 장식에 모자를 쓰고 비옷을 입은 키가 크고 살찐 기부인과 자전거 복을 입은 후리후리하고 다리가 가는 청년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청년은 값진 목걸이를 한 크고 살찐 개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비옷과 우산을 든 하인들과 마부가 있었다. 살찐 기부인을 비롯해서 마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과 여유 있는 태도가 엿보였다. 둘레에는 부유한 사람에게 아처만은 비굴한 사람들이 줄져 섰다. 역장을 비롯하여 헌병 기차가 도착할 때마다 언제나 구경하러 오는 러시아식 옷을 입은 야인 처녀 전신기사 그리고 남녀 승객들이었다. 띠울도프는 개를 데리고 있는 청년이 꼬르차킨의 중학생 아들인 것을 알았다. 살찐 뚱뚱한 기부인은 공작 부인의 동생이었다. 꼬르차킨 일가는 이 동생의 영지로 이사 온 것이었다. 금줄이 처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여객 전무는 필리프와 흰 앞치마를 두른 수하물 운반부가 접는 가마에 얼굴이 긴 공작 부인을 태워 운반하는 동안 정중한 태도로 문을 붙들고 서 있었다. 언니와 동생은 인사를 나누고 사른마차를 타고 갈지 의논하는 공작 부인의 프랑서 대화가 들렸다. 파라솔과 상자를 든 한여를 끝으로 한은 행렬은 역의 출구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띠울도프는 그들과 아는 채 하기가 싫어서 출입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일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공작 부인과 아들 미시 의사 그리고 한여가 앞서가고 늙은 공작은 처제와 함께 뒤에 남았다. 띠울도프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이 주고받는 프랑스 말이 단편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그 대화 중에서 공작이 말한 한 구절은 그 음성이나 어조가 유달리 띠울도프의 기억에 그대로 남았다. 오 그 사람은 정말 상류사의 인물이지 상류사의 인물이라고 공작은 커다란 소리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선한 차장과 친군들을 데리고 처제와 함께 출구 쪽으로 나갔다. 마침 역 한 모퉁이에서 짧은 털에뒤에 집신을 신고 배낭을 맨 노동자들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성큼성큼 첫 번째 착관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곧 차장에게 제지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서로 발을 짓밟으면서 앞을 다투어 다음 착관의 모서리와 문에다 배낭을 부딪히며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차장이 입구 쪽에서 그들의 거동을 보고 몹시 야단을 쳤다.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허둥지둥 뛰쳐나와 네올로도프가 타고 있는 그 다음 착관으로 몰려갔다. 다시 차장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다른 착관으로 가벌셈으로 발을 멈췄는데 그때 네올로도프가 안에 자리가 남아있으니 들어가라고 했다. 그들은 들어갔다. 네올로도프도 뒤따라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재빨리 자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모자표를 단 모자를 쓴 신사와 두 부인은 같은 착관에서 노동자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화를 내며 그들을 내쫓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20명가량이었는데 모두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 지쳐버린 듯한 메마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곧 배낭을 걸상과 문에 부딪히면서 옆 착관으로 가려고 했다.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못 위에라도 앉을 태세였다. 어디 가는 거야? 빨리 여기 앉아 있도록 해. 그들과 마주친 차장이 애쳤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두 부인 중 젊은 부인이 유창한 프랑스 말로 네올로도프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팔찌를 낀 부인은 악취가 나자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노동자들과 동석한 불쾌감에 계속 투덜거렸다. 노동자들은 제각기 자리를 잡고 무거운 배낭을 좌석 밑에 쑤셔 넣었다. 따라스와 얘기하던 정원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므로 따라스의 옆과 앞에 빈자리 셋이 생겼다. 세 사람의 노동자가 그곳에 앉았다. 그러나 네올로도프가 옆에 오자 그의 품위 있는 옷자락에 놀라 비켜 나가려고 했다. 네올로도프는 그들을 만류하고 자기는 통로의 손잡이 나무에 걸터 앉았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중에서 신살쯤 되어 보이는 노동자는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젊은 노동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네올로도프가 다른 신사들 처럼 욕을 하거나 쫓기는 커녕 오히려 자리를 양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둥절 했다. 그들은 이로 인해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아무런 흉계도 보이지 않고 네올로도프가 따라스와 소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은 비로소 마음을 놓았고 젊은 노동자는 네올로도프에게 자기 자리를 권했다. 네올로도프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동자는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고 이탄 캐는 곳에서의 일을 얘기했다. 그는 그곳에서 두 달 반 동안 일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나 고용될 때 임금의 일부를 선불로 받았기 때문에 집에는 10루블 밖에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밥먹는 두 시간을 빼고는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에 들어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끼니만 제대로 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항의를 했더니 점점 나아지고 일하기도 수월해졌지요. 그리고 그는 벌써 28년째나 날품파리를 했는데 번도는 고스란히 집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부친에게 다음은 형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조카에게 송금하고 자기는 1년 동안의 수입 5, 60루블 중에서 겨우 담배나 성냥을 사는 용돈 2, 3루블밖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긴 너무 피곤할 땐 워드카를 사 마셨습니다. 그는 재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는 또 고향에서는 여자들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출발 전에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워드카를 반통이나 대접했다는 이야기와 친구 하나가 죽은 이야기와 또 한 사람은 병들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말한 환자는 같은 착간의 구석에 앉아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자줏빛 입술의 젊은이였다. 그는 열병으로 빈사 상태에 있었다. 띠울러도프는 그의 옆으로 가까이 가보았으나 젊은이가 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를 시킬 수 없었다. 나이 많은 노동자에게 키니네를 사주라고 약 이름을 적어주었다. 그가 약값을 주려고 했지만 나이 많은 노동자는 자기가 사주겠다고 사양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자리까지 양보해 주시다니. 나리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시군요. 그는 따라스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맺었다. 과연 이거야말로 정말 새로운 세계다. 네울러도프는 노동자들의 뼈가 앙상한 거친 팔다리와 허름한 옷과 지쳐 보이나 상냥하고 그을은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인간생활과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 고통을 맛보고 있는 새로운 세계 속에 자신이 속해 있음을 느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상류사회다. 네울러도프는 꼬르차킨 공작의 한 말을 생각하면서 무의미한 생활과 무의도식만을 일삼는 꼬르차킨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한 나그네의 기쁨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제 3부 마슬로바가 속해 있는 제수의 대열은 거의 일로나 되는 길을 지나왔다. 페르미까지는 마슬로바도 형사범들과 같이 기차와 배로 왔으나 이 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일행 중에 하나인 보고두오프스까야의 충고에 따라 그녀를 정치범의 대열로 옮기려는 네울러도프의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되었다. 마슬로바에게는 페르미까지의 여정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육체적으로는 좁고 불결한 이와 벼룩의 습격에 잠시도 편할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는 구아보지 않게 달라붙는 남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여제수와 남제수 간수 호송병들 사이에는 파렴치하고 음탕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계속되는 이런 공포와 싸움의 상태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마슬로바는 매력있는 용모와 과거 때문에 특히 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처지가 편해진 것은 그녀가 페도샤와 그 남편 따라스와 가깝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스는 자기 아내가 습격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아내를 보호하고자 일부러 체포되어 디즈니에서부터 호송수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범 부대로 옮기게 된 것은 마슬로바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였다. 정치범들은 숙식도 조금은 나았다. 또 난폭한 대우를 받는 일도 적었으며 무엇보다 정치범 부대로 옮기게 된 뒤로는 사내들의 행포를 면할 수가 있었고 어느정도 과거에서 헤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동에서의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새로운 몇 사람의 임무를 알게 된 것이었다. 마슬로바는 정치범들과 숙박은 허락됐지만 건강했기 때문에 행진은 형사범들과 같이 해야만 했다. 똠스쿠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녀는 이런식으로 걸어왔다. 이렇게 그녀와 같이 행진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정치범이 있었다. 한 사람은 네울러더프가 보고두어프스카야를 면회했을 때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그 양같이 순한 눈을 지닌 아름다운 아가씨 마리아 파블로브나 시체치니나였고 또 한 사람은 역시 면회 때 네울러더프의 주위를 끈 사람으로 눈이 푹 들어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검은 얼굴을 한 야쿠뜨 스쿠즈로 유형가는 시몬손이라는 정치범이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도보 대열에 끼게 된 것은 마차 위에 자리를 임신한 형사범 여자에게 양보한 까닭이었지만 시몬손은 계급적인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짐 마차로 뒤에 출발하는 다른 정치범들과는 달리 항상 형사범들과 같이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날씨가 좋지 못한 9월의 이른 아침이었다. 찬바람과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리곤 하였다. 400여 명의 남자와 50여 명의 여자로 구성된 제수들의 일부는 이틀 분의 식비를 내주고 있는 호송 장교를 둘러싸고 있었고 일부는 수인중개소 군에 들어온 여자들에게 음식을 사느라 분주했다. 카츠샤와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반코트에 머리수건을 두르고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물건 파는 여자들 쪽으로 가려고 수인중개소에서 바당으로 나왔다. 바람을 피해 건물탐 옆에 앉은 여자들은 다투어 자기 물건을 권했다. 금방 구운 빵 만두 생선 국수 보리죽 간 쇠고기 계란 우유 그리고 돼지새끼에 통구이까지 팔았다. 시몬소는 고무를 입힌 자켓에다 털 양말에 고무 더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와 일행이 출발할 때를 기다리며 계단 옆에 서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써놓고 있었다. 만약 세균이 사람의 손톱을 관찰한다면 그것을 무기물로 여겼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각을 관찰하고 지구를 무기물로 보아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슬로바는 계란과 생선 각 구운 빵 등을 자루에 넣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값을 치르고 있을 때 제수들 사이에서 잠시 동요가 일었으나 곧 조용해지고 정렬하기 시작했다. 장교가 출발 전에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종전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원 점호 발의 쇄고란 검사 그리고 행진하는 제수는 둘씩 수갑을 채워서 묶여졌다. 그때 갑자기 장교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몸을 후려치는 소리와 어린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침묵했으나 곧 제수들의 불평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다. 마슬로바와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소란스런 곳으로 발길을 향했다. 소란한 현장에 닿기도 전에 마리아 파블로브나와 카츄샤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수치 많은 콧수염을 기른 체격당당한 장교가 화난 얼굴로 남자 제수의 뺨을 갈긴 오른쪽 손바닥을 왼손으로 쓸면서 계속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그 앞에는 한 손으로는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닿고 한 손으로는 울부짖는 계집아이를 쌓아는 짧은 겉옷에다 짧은 바지를 입고 머리가 반쯤 깎인 깡마른 남자 제수가 서있었다. 이 새끼 말썽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아이는 옆연네들한테 맡겨. 장교가 소리쳤다. 어서 수갑을 채워. 장교는 똠스끄에서 아내가 뒷부스로 죽어 자신이 줄곧 어린애를 안고 오던 농민 조합원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으나 그렇게 되면 아이를 안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장교의 비유를 건드려 마구 맞은 것이었다. 매맞은 제수 앞에는 호송병 한 명과 한 손에 수갑을 찬 남자 제수가 어두운 표정으로 매맞은 제수와 장교를 번갈아 보며 서있었다. 또다시 장교는 호송병에게 어린애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제수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똠스크에서부터 수갑은 차지 않고 왔어. 뒷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개새끼가 아니고 사람의 새끼란 말이야. 어린애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딨어?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누구야? 방금 입을 놀린 놈이. 제수들 속에서 뛰어들며 장교가 해쳤다. 그런 법이 어디 있나 가르쳐주지. 누구야? 내놈이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얼굴이 덥적하고 키가 작은 제수가 말했다. 그러나 장교가 그의 얼굴을 쳤기 때문에 그는 말을 끝마칠 수가 없었다. 폭동을 일으킬 작정이냐? 폭동이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줄까? 개새끼처럼 죽일 테니까 상관은 칭찬할 걸 어서 애를 빼앗아. 제수들은 잠잠해졌다. 호송병 하나가 우러대는 아이를 떼어놓자 또 하나가 순순히 손을 내밀고 있는 제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옆현네들 한테 줘. 장교는 호송병 에게 소리치며 군도의 띠를 만졌다. 계집애는 새빨개진 얼굴로 계속 우러댔다. 제수들 속에서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튀어나와 호송병 쪽으로 갔다. 장교님 제가 이 아이를 맞게 해주십시오. 계집애를 안고 있던 호송병은 걸음을 멈추었다. 넌 뭐냐? 장교가 물었다. 저는 정치범 입니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마리아 파블로브나의 모습이 장교에게 호감을 주었던 것이 분명했다. 장교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 잠자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상관없으니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 이들을 동정하는 것은 좋지만 애 애비가 도망이라도 치면 누가 책임지지? 애를 두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말했다. 너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데려갈 테면 좋아. 넘겨줘도 괜찮습니까? 호성병이 물었다. 좋아. 자, 이리 온.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계집애를 달래면서 말했다. 그러나 계집애는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바둥대할 뿐 마리아 파블로브나한테는 가려하지 않았다. 잠깐 기다려요. 마리아 파블로브나 내게는 올지도 모르니까. 마슬로바가 빵을 꺼내면서 말했다. 전부터 계집애는 마슬로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과 빵을 번갈아 보더니 얌전히 마슬로바에게로 안겨왔다. 모두 조용히 있었다. 제수들은 문이 열리자 밖으로 나가 열을 지었다. 호송병은 다시 인원 점검을 하였다. 배낭을 짐마차에 얼거매고 그 위에 병약한 제수들을 태웠다. 계집애를 안고 마슬로바는 페도샤와 여 제수들의 열로 들어섰다. 그동안 잠자코 모든 일을 지켜보던 시몬소는 지휘를 끝내고 마차에 오르려는 장교한테로 성큼 다가갔다. 장교님 이 일은 부당합니다. 하고 시몬소는 말했다. 내 자리로 돌아가. 너희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당신에게 꼭 말씀드려야겠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장교님의 처사는 옳지 못합니다. 장교를 쏘아보면서 시몬소는 말했다. 준비는 됐나? 출발! 장교는 시몬소는 본체도 않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마차를 모으는 병사의 어깨를 짚고 마차에 올라탔다. 제수의 대열이 행진을 시작했다. 대열은 길게 이어져 양옆에 도랑이 있는 밀림의 진흙길로 들어섰다. 도시에서 최근 6년 동안 음탕하고 사치스럽고 나태한 생활과 두 달 동안 형사범들과 감옥 생활을 치른 뒤에 정치범들과 지내는 지금의 생활은 주위 환경이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없이 즐거운 생활로 카츠사에게는 느껴졌다. 하루에 20킬로미터 내지 30킬로씩을 걷고 비교적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틀에 하루씩 쉬는 여정은 그녀를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었으며 또 동료들과의 교제는 그녀가 이제껏 모르고 지냈던 인생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 주었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나는 울었지요. 그녀는 곧잘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생을 두고도 알지 못할 일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요. 그녀는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지도 원리를 별다른 노력도 없이 쉽게 이해했으며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공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중을 위해 기족에 항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신도 기족 출신이면서 자기의 특권과 자유와 생명까지도 민중을 위해 희생한 것임을 알고는 더욱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숭배했던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 모두에게 감동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아 파블로브나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존경과 환희가 뒤섞인 애정으로 사모하고 있었다. 부유한 장군의 딸로 태어나 세계 국어에 능통한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극히 평범한 노동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오빠가 보내오는 물건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옷이며 신발도 초라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애모 같은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녀가 여류혁명가가 된 것은 어릴 적부터 기적 생활에 혐오를 느끼고 소박한 평민들의 생활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식모방이나 부엌 애양간 같은 데 있길 좋아해서 항상 꾸중을 들었다. 나는 식모나 마부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웠지만 신사나 기족들과 있으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하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그 후 철이 들어 여러 가지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우리들의 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싫었어. 그래서 열아홉 살 때 가출해서 공장의 직공으로 들어갔지. 그녀는 공장 생활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도시로 나와서 비밀 인쇄소인 하숙에서 체포되어 징역 언도를 받은 것이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카츄샤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가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가택수색을 당했을 때 혁명 당원 한 사람이 총을 발포한 것이 자기의 지시라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서나 자기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생각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보드 보로프라는 남자는 농담으로 그녀를 자선 도락에 열중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냥꾼이 들새를 찾는 것처럼 남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찾는 것이 그녀의 관심이었다. 그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그녀의 인생사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는 극히 자연스럽게 행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 편에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처음에 마슬로바가 자기들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서 혐오감과 불쾌감을 느꼈었다. 카츠샤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마리아 파블로브나가 자신을 억제하며 애써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뛰어난 여성의 친절과 상냥함은 마슬로바를 감동시켜 그녀는 진심으로 복종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견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녀를 흉내낼 만큼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리아 파블로브나도 역시 카츠샤의 이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되어 카츠샤를 사랑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이 두 여성이 친하게 맺어진 또 하나의 동기는 성생활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한 사람은 모두 두려움을 빠짐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오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까닭으로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오독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마슬로바의 또 하나의 가마는 시몬손에게서였다. 그리고 이 가마는 시몬손이 마슬로바를 사랑하는 데서 생긴 결과였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의 사상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까지는 타인의 사상에 의해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사상으로 생활하고 어느 정도까지 남의 사상에 의존하느냐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사상을 지적유의의 일종으로 행사하고 자신의 행의 자체는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법률과 같이 남의 사상에 복종하고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을 활동 전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우 자기 이성의 요구에 응하여 극히 드문 경우 그것도 충분히 비판적인 평가를 거쳐서야 비로소 남의 결정을 따른다. 시몬소는 바로 이런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나 자기의 이성으로 비판하고 결정하여 꼭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중학시절에 당시 재무성 관리로 있던 부친이 축적한 재산을 부정한 것이라 단정하고 당당히 아버지 앞에서 재산 모두를 민중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를 꾸짖었기 때문에 그는 가출하여 아버지 도움 없이 살아왔다. 또한 현존하는 일체의 악은 민중의 무지에 있다고 단정하고 대학 졸업 후 곧 인민화에 가담하였으며 교사가 된 후 농촌으로 내려가 학생과 농민을 향해서 자기가 정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대담하게 인정하고 불이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부정해버렸다. 그는 그 결과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재판관들이 자기를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결론 짓고 재판을 거부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관이 재판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는 일체 답변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결국 그는 아르한겔 리스크현으로 유형을 당했다. 그는 그 유형지에서 자기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종교적 교리를 만들어냈다. 그 종교적 교리는 이러하였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며 생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생물 또는 무기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광대한 유기체 일부에 불과한 것이며 그래서 거대한 유기체 일부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사명도 이 유기체의 생명과 살아있는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생명을 죽이는 모든 행위를 범죄시 하였고 전쟁이나 사형을 반대하고 인간은 물론 동물을 죽이는 것도 반대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도 독특한 이론을 갖고 있었다. 생식 행위란 인간의 기능 중에서 하등 기능이 지나지 않고 이미 현존에 있는 생물에 봉사하는 것만이 최고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는 혈액 중에 백혈구 속에서 이 사상의 확증을 찾았다. 그는 독신자를 유기체의 미약한 분자나 병든 분자를 돕는 백혈구와 같은 존재라고 했다. 젊은 시절 그도 아주 방탕하게 지낸 적이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부터는 자신의 교리대로 생활에 온 것이다. 그는 마리아 파블로 문화와 같이 자신도 이 세상의 백혈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카츠샤를 향한 그의 사랑이 이 이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플라토닉한 것이었으며 그런 사랑은 약자를 도우려는 백혈구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힘을 더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통신 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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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우리